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2 으 으 오 쉬와 반갑습니다 아 할 걸 아는데 반갑습니다 후원 감사드리고요 구독 감사드리고요 감사드리고 감사드리고 어... 제가 그 작업실 앞으로 오늘 출근하자마자 택배가 나왔어요 아... 백비트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택배가 나왔는데 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매 성공... 경매 성공한거 왔어요 잘 똘똘 말아가지고 왔더라구요 스티로폼하고 유리인데 배송이 깔끔하게 됐다는거 그리고 지금 이... 작품을 보면요 꿩의 깃털로 아름답게 만든 개체입니다 머리카락도 좀 붙어있네요 가 납작값은 벌었고 착 engines 구독 감사합니다 이게 얼마에 샀죠 제가 3만원? 3만원? 다 합쳐서 배송비까지 배송비 5천5백원까지 3만원 보면 이제 생활기스가 좀 있습니다 생활기스 여러분들도 경매 할 수 있어요 생활기스 이게 오래됐다 보니까 부채가 퀄리티가 좋아요 근데 이제 좀 냄새가 뭐라고 해야 되지? 먼지 냄새가 좀 있어요 참고에서 꺼낸 것 같은 먼지 냄새 먼지 냄새가 있고 이제 뒤에를 보면은 좀 슬었어 좀 슬었어요 그래서 그래서 아 뭔가 불길하다 불길하다 네 이런 말 하긴 좀 그렇지만 불길하다 그래서 요거 액자도 맞추고 요거 한번 쫙 하면 이쁠 것 같긴 하지 않아요? 나 꺼내면 다시 나 조립 못할 것 같아서 못하겠는데 그리고 꺼내면 제 생각이야 꺼냈는데 벌레가 우스스윽 막 퍼지 그래서 요거는 어 제가 배송비 포함해서 3만원을 샀다라고 근데 쿼리 진짜 좋아요 쿼리 그래서 나 골동품 경매 취미가 될지도 아 이런 느낌이면 만화책도 분명히 올텐데 아무튼 요거는 그렇다 어? 어? 옥션.. 옥션 사이트라고 해야되나? 경매 사이트가 어.. 굉장히 신용이 좋다 저거는 제가 우리집 손님 오시면은 방문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후원 가져왔네.. 근데 이제 그냥 드리면 좀 약간 그렇고 액자 새로 해서 그쵸? 액자 새로 해서 드리는게 맞겠죠? 액자 새로 해서.. 액.. 불길한거는 그.. 저 액자가 어.. 뭐가 슬.. 뭐 슬어가지고 곧 만화식도 오니까 여러분들 많은 기대해 주시고 스읍.. 어.. 다음에 한번 경매 사이트 한번 가서 또 한번 쭉 훑어서 어.. 그 뭐죠? 플렉스도 하고 쇼앤프루브도 하고 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호민이 형 선물 제가 마련했으니까 그간 제가 너무 받기만 했죠? 호민이 형한테 사람이 받기만 하는 것도 못써 쯧.. 자 슬앤프루브 하고 어.. 플렉스 하고 어.. 방.. 장님 저 방충망 틈새 막으니까 목이 다 사라셨어요 그렇겠죠? 어.. 틈새로 왔겠죠? 목이가 그리고 오늘 밥 먹구요 삼겹지 할텐데 그리고 제가 그.. 요즘 그.. 샘바 가고 하.. 그.. 진행을 하려고 하는 그 티셔츠 마우스 패드 마우스 패드 마우스 패드 두 개랑 티셔츠 하나 박스 테이프 하나 뭐 이 정도 하려고 하는데 그때 그 배너 형태로 하기로 했던 거 있죠? 뭔지 알죠? 배너 형태로 기억나요? 배너 형태로 하기로 했던 거 쓰나악 이런 거 구리다고 해서 안 했어요 구리다고 해서 안하고 으으으으.. 요거 있죠? 침..투부.. 요.. 요기까지 있죠? 요것만 빼가지고 하고 아니다 요것만 빼서 했나? 모르겠다. 아 요것만 빼서 했나? 아무튼 그렇고 요 지금 굴러당기는 거죠. 굴러당기는 거를 패턴으로 딱딱딱딱딱딱딱딱떠서 파란색 배경에 요 파란색 배경에 했는데 그거는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그거 두 개 되게 깔끔하게 했어요 깔끔하게 이런 거 레이어 저는 항상 작업할 때 레이어 다 분리해놓죠. 그거 두 개의 패드 나올 것 같고 옷은 요거 얘네가 굴러당기는 거 세 개 세로든 가로든 이렇게 나올 것 같애. 똑똑똑 이렇게 예를 들어 이렇게 패드 패드는 왜 자꾸 끊기냐? 잠깐만 마우스 포인트 이거 어떻게 줄여요? 마우스 마우스 설정 변경 허용 허용 범위 안으로 가자. 허용 범위 안으로 가 여기도 마우스 마우스 설정 변경으로 가면 크기 바꿀 수 있거든 5가 적당히 5가 제가 6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요정도는 양호하죠? 요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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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았어 야 못 찾을거지 여러분들? 내꺼에 익숙해져야지 못찾아? 마우스 포인트 괜찮아? 못찾는다고 괜찮냐고 못찾죠? 내가 어딨어? 마우스 포인트 안 보이지? 아무튼 이게 있는데 요거 있죠 얘 얘 굴러당기기가 이렇게 패턴 무늬로 이렇게 패드 요 패드 여기는 요 파란색 침착블루 침착블루 어 이거 포인트 줄이니까 글씨 잘 써지는데? 장패드 장패드 또 하나는 요거 침투부 써있는거 있죠 요거 침투부 여기까지 색깔은 요거 침착오렌즈 요거 아마 이렇게 갈거 같고 헤드는 두개 두조 어 티셔츠 한조 근데 해봐야 알거 같은데 티셔츠는 요렇게 있죠 이 굴러 굴러 굴러다니는게 제일 쓸만한가봐요 나머지는 좀 약간 흉물스럽나봐요 굴러다니는거 세개있죠 사람만 사람만 이렇게 세개 세개를 듣거나 쓰읍 지금 오늘 아침에 나온 건데 디자인팀에 좀 말을 하려고 하는게 여기에 뭐 하나 제가 이거 왼쪽에 있는거 요거는 침투부 할 때 있는거거든 이게 배너 그 배너에 있는걸 여기다 넣고 등판 뒤 프론트 이거 뒤는 뭐야 백인가 등에 굴러다니기를 세로로 이렇게 들까 이렇게 이렇게 근데 둘중에 하나만 나올 것 같아요 불러다니기 이렇게 하고 박스 테이프은 박스 테이프 하나 박스 테이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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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침착한 얼굴이 있나? 뭐 아무튼 뭐 이렇게 일러스트가 있는 그래서 이렇게 하고 이렇게 4개죠 이렇게 그리는데 얘기가 나온 게 아 이제 뭐 머치 머치 해서 나올 것 같아요 얘기가 나온 게 티셔츠를 직접 일러스트를 좀 내가 지금 계속 그리는 걸 귀찮아하잖아 타블렛도 뺐고 같이 방송에서 시청자 의견을 들어보면서 어떤 그림을 하는지 그림판으로 좀 그려보고 좀 괜찮은 시한이 있으면 타블렛 연결을 못했기 때문에 스케치북은 있잖아 스케치북에다 그려서 그 일러스트 넘겨가지고 새로운 그림으로 좀 티셔츠를 해볼까? 라는 방송적으로도 좀 같이 좀 소통을 하면서 같이 티셔츠에 들어가는 일러스트 그리고 티셔츠도 한번 만들어보고 요거를 한번 해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그 오늘 저녁에 시간이 되면 하고 아니면은 뭐 다른 나라고 뭐 그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통천도 그렇고 뭐 다른 데서도 그렇고 새로운 그림을 그려달라고 하는데 그냥 종이에다 쓱쓱쓱하면 부담이 없어 쓱쓱쓱하면 근데 어 그 꼭 그 전자기기 앞에 쓰면은 그리기가 싫고 하기가 싫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나 옛날부터 그 타블렛에다가 그리는 게 너무 싫었어 이제 와서 하는 얘기지만 이제야 말할 수 있다 10년 지나서 하는 말이지만 타블렛에다 그리는 건 별로 안 좋아요 이게 보존이 좋고 하니까 거기다 그리는 건데 재미가 없어 후원 감사합니다 근데 이제 만화를 그래서 그냥 내가 어차피 뭐 정식으로 만화를 그리는 게 아니잖아 야매잖아 사실 방식이 뭐 화실에 가서 뭐 정식으로 배운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그냥 어찌됐든 그냥 그릴듯하게 그냥 그려서 스캔을 해서 그냥 해도 되는 거잖아 사실 웹툰을 뭐 막말로 뭐 네임펜으로 그려도 되는 거잖아 그렇잖아 막말로 뭐 뭐 연필로 하고 뭐 어 쥐펜으로 그리고 뭐 각 막 뭐 이거 규격도 막 맞추고 뭐 사실 할 필요는 없잖아 웹툰 그 세로로 어차피 편집을 들어가니까 그럴 거면 대학교 뭐 하러 갔냐고 나도 저렇게 생각했어 대학교 시각 디자인과가 그림 그리는 과인 줄 알았어 저분도 지금 그렇게 알고 있죠 그냥 미대라고 하면 그냥 그림 그리는 과인 줄 알아 내가 그랬어 나만 그런 게 아니야 내가 그랬으면 지금 안도가 됐어 그니까 그니까 미대라고 하니까 그림 그리는 과인 줄 알아 근데 미대라고 해서 그림 그리질 않아 그니까 이게 저분을 막 뭐라고 하는 게 아니고 그런 분들이 많다니까 나도 안일하게 나의 미래 미래가 걸려있는 대학교 진액을 알아보지도 않고 간 거야 되게 좀 뭐라 그러지 내가 갈 과인데 그래도 좀 알아야 되지 않나 하하하하하 아무튼 그냥 막연히 그냥 그림 미대니까 그림 그리겠지 했는데 아니었어 아무튼 뭐 돌아오자면 웹툰 그리는데 어차피 스캔해서 하니까 아 나 뭐 어차피 뭐 내가 언제부터 근본 있었나? 그냥 근본 없이 그냥 뭐 A4용지든 뭐 도화지든 뭐 거기다 이렇게 해가지고 네임펜이든 뭐 마카든 해가지고 그리자 해서 했었어. 어차피 이말년 시리즈 뭐 못 알아볼 것 같은데 근데 막상 해보니까요 그리는 것 자체는 재밌어. 종이에다 그리는 거는 재밌어. 근데 수정이나 이게 너무 힘든 거야. 편의성이 되게 떨어져. 그림에 재미는 있어. 근데 편의성이 떨어져 그러니까 내가 결국은 수정하기도 쉽고 만약에 뭐 오타 있어 뭐 있어. 그리고 막 하면은 나는 방법을 모르니까 하나하나 해가지고 해서 포토샵에다 붙인단 말이야 그 시간이 꽤 걸려요. 꽤 걸리고 수정할 때도 뭐 수정 들어오면은 막 지우고 다시 스캔해서 다시 또 얹히고 해야되는게 번거롭더라고 그래서 그냥 재미없는데 그냥 계속 타블렛에다 했거든요. 타블렛에다 하면은 되게 답답해 그냥 뭔지 왠지 모르겠는데 답답해 그냥. 재미가 없어. 그리는게 재미가 없어요. 아니 뭐 손맛이 내가 뭐 손맛이 있고 뭐 그런 정도의 실력이 아닌데 그냥 재미가 없어. 그냥 그 모니터 나오는 거에다 그린다는게 재미가 없어. 막 종이 막 이렇게 막 돌려가 막 이렇게 내가 편한 자세도 못하고 뭔지 알아요? 편한 자세를 또 못해. 그냥 막 이렇게 이렇게 하고 싶은데 막 가볍게 하고 싶은데 그게 또 안 돼. 딱 각 잡고 이렇게 그려야 되는게 그니까 신티클을 말하는거야. 진짜 그 모니터 앞에다 이렇게 그릴 수 있는 좋은 신티클을 해도 그니까 이게 확실히 종이에다 하는게 재미있다. 음 암을 막 달아도 이게 그게 아니야. 내가 어차피 뭐 그림이 뭐 시간이 오래 걸려서 막 진득하게 앉아서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스냅툰 그냥 슥슥슥 하는건데 종이로 연재 1년하면 종이도 실어줍니다. 아 그렇겠지. 그렇겠지. 근데 어 짧게 짧게 하면은 그냥 취미생활로 그리면은 종이에다 그리는게 짱인거 같아. 난 그 수성펜 그 느낌이 좋아가지고 수생펜에 그 그게 뭐라고 하지? 삭삭 어 삭삭 그 볼로 볼펜이 그 굴러가는 느낌이 아니고 그 묻힌다는 느낌이지. 삭삭삭 요 느낌이 좋단 말이야. 근데 고거는 그 감촉은 타블렛에 할 수가 없어. 아무리 그 그 브러쉬에다가 그 스타일을 매겨가지고 수성펜 느낌을 주던 마카 느낌을 주거나 그건 할 수 있지만 감촉까지는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 맞아요. 필름도 있어요. 종이 질감 나게 그 저항을 바르는거지 버벅거리게 걸리게 펜이 이렇게 쓱쓱 너무 빙판길처럼 안되게 어 까슬까슬한거 있어. 근데 확실히 그거 하면 좀 더 낫긴 해요. 한번 해봤었어. 라이브 스크라이브 스크라이브 써보세요. 종이에 그리면 타블렛으로 전송해줘. 라이브 스크라이브 야 이런것도 나왔어. 왓조라이브 스크라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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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종이에다 그 필기를 하면 넘어가지네 재밋다 이거 아 이게 나올 아 나도 뭐 옛날에 비슷한거 선물 받았었어 그 간단한 낙서 거기다가 그 거기다가 하면은 와콤에서 나온거였는데 여기서 해서, 여기서 직접 하면은 전자기기로 전송이 된다는 개념이었거든요 전용 펜을 사용해서 요거죠? 요거 필기를 하면은 이렇게 돼요 스마트펜, 전용 펜을 써서 뭐 요런 비슷한 거 해봤었어 노트 노트도 아마 전용 노트 써야되나? 전용 노트는 아니네요 펜만 하면은 펜이 펜으로 되는 거 같다 아, 1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아, 용지가 있어요? 좋네 지금 카페에는 방장님 저 부채 경매한 사이트 어딘지 아시는 분 계신가요? 관심 있나 봐요 흠 흠 흠 흠 밥이 안오네 흠 흠 흠 흠 흠 흠 흠 흠 흠 제가 8만원 샀는데 흠 흠 6만원을 드릴게요 안 남기고 오히려 제가 2만원 보조금 얹어가지고 흠 흠 흠 흠 흠 흠 저거 저거 몇십 년 된건데 세월의 가격만 따져도 어? 저 만든거 품 다 빼고 세월의 가격만 따져도 8만원은 넘지 흠 흠 흠 흠 흠 흠 흠 흠 흠 경매하면은 3만원 넘을걸? 저거 흠 아 내가 매입해가지고 경매해 여기서? 아 근데 경매 그거 있어야 될거야 아마 사업자 같은거 내야될거야 아 아 내가 있자 하면 하지 흠 흠 흠 흠 아 강가장가게 말도 흠 흠 흠 흠 흠 그 운동화 모으는 사람한테 그런 말 해봐 싸대기 맞아요 싸대기 맞을 소리 하지마 흠 흠 그건 아니야 흠 세월의 가격이란게 있고 어 그 그 적자생존의 가치가 있고 아니 그 뭐지? 그 있잖아 어? 적자생존이 아니고 그 있잖아 가치가 어 하 희소성의 가치가 있고 어 어 자 아무튼 있잖아 흑 흙 흑자생존 적자생존 뭐 어 몽셀통통의 가치가 있다고 뭐 자꾸 감각 그 안은 사자상어가 감가상각밖에 없지 적자보고는 못팔죠 흑자생존이죠 위이님 흑자 나도 흑자 빼야되는데 여기 흑자 흑자가 생존했잖아 이거 빼야된다고 안녕하세요 현직 메이플 경매사입니다 경매를 위해서 국가전문기술자격증 경매사 자격 취득하셔야 됩니다 메이플 옛날에 그 없었을때 상점 없었을때는 진짜 보따리 상인들이 돈 많이 벌었지 그게 거상이야 그게 거래하는 게임이었어 그 게임 초딩들 잘 모르는 애들한테 다 매입해가지고 상태 사람 그 분위기 봐가지고 가격 올리고 내리고 실시간으로 정해가지고 딱딱딱 그게 제대로 된 그 어? 거래게임이지 상인게임이고 그게 제대로 된 전당포 게임이고 봉이 김선달 시뮬레이션 그게 그 시스템이 재밌는게 그냥 유저가 알아서 만들기 때문에 재밌는거야 그치? 나도 막 뭐 며 뭐 70% 주면서 막 좋은거 떴는데 막 헐값에 팔고 막 그랬어 막 에? 10만메소요? 얼른 팔아 나 알고보니까 막 막 100, 120만메소짜리야 아 헐값이 페어값이 줌서 줌서랑 표도들이 돈이 좀 많이 필요했거든 표창을 좀 많이 그 사람들이 그걸 많이 했지 표창장난을 많이 했지 표창장난 노목장난하고 표창장난 줌서 줌서랑 표창장난을 많이 치는데 표창이 화비, 목비, 토비, 금비 막 이래 거기에 막 그 뇌전수리검 뇌전수리검, 고드름 막 이런식으로 막 섞여있어 섞여있다고 고드름하고 막 뭐 있는데 팽이, 팽이였나 팽이도 있고 막 뭐 있어 거기서부터 헷갈리는 거야 그래가지고 막 순간적으로 헷갈려서 내 기억으로는 일비 일비가 비쌌던 것 같은데 그쵸? 일비가 비싸고 금비가 좀 그나마 몇십만 매소선에서 멈췄던 것 같은데 토비랑 금비랑 뭐 비슷했던 것 같은데 모르겠다 아무튼 그거를 막 헷갈리게 해가지고 어? 개꿀인데? 해가지고 딱 샀는데 아 알고보니까 나 혼자 착각해가지고 잘못사고 뭐 그런것도 있었어 일비랑 화비는 공격력 같은데 화비가 랩제 때문에 좀 쌈 아 우리 다 기억하고 계시네 제가 표도 했었거든요 표도 딱 그 그때 당시 그 로망 내 그 분리창에 어? 뇌전술이 가면 쩌르르 인벤토리 창에 그게 나중에 충전을 해야 되는데 하나당 막 500발인가 쏠 수 있어 그게 많이 있어야 집에서 보급을 안하고 계속 던질 수 있는 거야 그 레벨업과 직결이 되죠 레벨업 속도랑 한번 나가면 그 통을 다 쓰고 오는 거야 근데 적으면은 왔다갔다를 많이 해야 돼 쩌르르 표도가 좋았지 좋았는데 돈이 많이 들어갔지 단돈은 그때 완전 개똥이었고 나중에 막 단돈 막 몇 차 직업 몇 차 직업 해가지고 된 거고 나 할 때는 나 할 때는 1차 전직 밖에 없었어요 그냥 직업하고 끝이었어 아 2차 2차 2차까지 있었어 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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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가지고 2차 때 아 뭐였지 2차가 뭐 뭘로 변했지 타락파워전사 못 봤어 타락파워전사 안산 사신다고 그랬는데 그런 소문이 있었어 1차 3차 아 맞네 표도 본격적으로 표도 갈거냐 단도 그.. 그걸로 갈거냐 그거지 도적이 되고 싶은 자 나에게로 아 듣고 demande 텃밤 развiz 거.. 거꾸로.. 거꾸로 매달려선 도족이 되고 싶다 다크로드 다크로드 도족이 되고 싶은지 향 나에게로 시.. 시원해랑 시원해 주먹버 주먹 펴고 일어서 맨 위에 맨 위에 천지 페리온 맨 위에 천지 그 만지가 그 그거야 아 만지인가? 만지가 천지를 찾나? 그 만지가 그거야 무한의 주인 만지 그냥 고대로 썼어 그 때 그치 그거랑 페리온 오른쪽으로 가면은 엑스턴프 스턴프랑 엑스턴프 난 딱 그 30 40렙이 최고 그거였던거 같애 40렙이 한개 내가 최고 많이 키운 그 레벨 40렙 그 때는 레벨 하나 올리는데 피똥 빠져요 피똥 싸요 진짜 근데 40이면 막 엄청 많이 키운건 아니고 내 근성으로는 진짜 극한까지 한거야 나는 조금 하다가 질리면 그냥 바로 던져버리거든요 안해 근데 내가 40을 했으면은 진짜 끈덕지게 한거야 내가 뭐 거기다 현질을 한것도 아니고 그냥 조금 조금씩 막 어 슬라임 방울 모아가지고 팔고 누가 착한 사람이 막 돈 던져주면 죽고 막 해가지고 모아가지고 그래서 메이플 메이플 메이플하는 그 일반 유저특 나는 그때 초딩이 아니어가지고 뭐 초딩특이라고는 좀 하기 힘든데 아무튼 뭐 초딩특이라고 할게요 메이플하던 초딩특 십몇자리가 개많음 십몇자리 캐릭터만 개많음 그리고 그때는 그 스탯 잘못 올리면 다시 키워야되거든 괜히 손해본거 같고 그래가지고 다시 키우고 레벨업이 잘 안되니까 재미없어서 다시 키우고 나는 20짜리가 한 3개인가 4개인가 있었어 20몇 랩짜리 40짜리면 엄청 내가 진지한거야 40은 레벨 1업할때도 8시간씩 해야지 1업했을거야 아마 8시간씩만 해서 근데 내가 한 번에 8시간씩 막 안하잖아 그니까 그니까 한 2시간 하고 쉬고 그니까 뭐 다음에 이어서 하자면 조금 해서 또 쉬고 한 뭐 5% 채우고 자고 5% 하고 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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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50%도 50%도 못 채웠어요? 그래 또 사냥이 또 재밌냐? 재미없어 사냥이 진짜 재미없어 그 다음 레벨업 하고 싶어서 그냥 하는거지 키보드 아 나 그것까진 안했고 그때 학교 애들이 메이플 50이면 페인소리 했어 아 오르비스 가는데 크림슨 발록 뜨면 계열 받음 그 거기 가면 돼요 그 선 내로 들어가면 돼 크림슨 발로 뜨면 선.. 선 내로 근데 내가 어디까지 했냐면 하다가 보니까 스읍 루디브리엄 루디브리엄 나오고 엘라스는 없었어 우주방위본부도 안 나와 그니까 루디브리엄까지만 나왔었을거야 근데 진짜 잘 만들었어 루디브리엄은 근데 보면서 느낀게 그 올라가는 층이 있거든 100층짜리 뭐 탑이 하나 있었어 어 그 도.. 아트가 너무 좋아 그 도트도 너무 잘 찍었고 이게 에어스탑이야 분위기도 너무 좋고 퀘스트도 많이 정립이 됐어 옛날에는 메이플 퀘스트는 너무 비인도적인 퀘스트가 많았어요 그니까 100의 노력을 들이면 요즘 퀘스트는 어떻게 해 합리적이잖아 100의 노력을 들이면 그냥 사냥한 것보다 당연히 보상을 많이 해줘야 된단 말이야 200을 뭐 300을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그때는 100을 하면은 100을 주거나 100 정도의 보상을 주거나 오히려 더 안 주거나 그래서 퀘스트 안 했어 옛날에는 이불아이 뭐 꼬리모으기 뭐 이런거 안 줬어 그니까 유저한테 거래해서 아이템 파는게 좋았어 근데 나중에 이제 루디브리엄 정도까지 나오면은 퀘스트가 이제 정립이 돼가지고 보상을 좀 많이 줬다고 옛날 퀘스트는 안 좋았지 그 때 막 파티 퀘스트 하고 이런거 재밌었어 응 그때 메이플 한입 온라인 게임 이렇게 만들고 팔아먹은거 부럽다 아니죠 그 동시대 게임들하고 비교를 해야지 요즘 게임하고 비교하면 안돼 그렇게 치면은 뭐 옛날에 만든 티포드 자전거.. 아니 자동차 그렇게 만들고 어? 꿀 빨았다고 그러는거지 뭐 동시대랑 비교해야지 동시대랑 아.. 아.. 귀혼 아.. 귀혼 맞아 귀혼이 메이플 이제 그.. 라이크로 해가지고 나왔지 대놓고 따라야지 대놓고 귀혼은 이거는 뭐 부정할 수 없어 대놓고 따라야쓰 아직도 있어요? 귀혼? 저 타코 먹었습니다 오늘 타코 먹을게요 아직도 있어요? 와.. 진짜로? 아.. 28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아.. 리얼로? 뭐야 이거 이거 타코 이거 뭐지? 두 장 있네? 섞어줬나보다 밖에서 섞어줬나보다 밖에서 아.. 어.. 그니까 나는 타코만 시켰는데 여러 개 시켜서 여러 개 섞어주셨나봐 타코는 역시 릴 타코죠? 야.. 이거는 피자다 피자 피자 맛난다 오뚜기 피자 아.. 진짜 오뚜기 피자 맛난다 오뚜기 피자를 칭찬해야지 파스타 파스타 레토르트 파스타 어때요? 집에서 만드는 파스타 그 소스 맛으로 가는 거잖아 근데 소스 맛이 엄청 퀄리 좋잖아 되게 맛있어 맛있는데? 레토르트 맛이 좀 나 레토르트 맛이 좀 나 그니까 이게 레토르트를 했다는 얘기는 아니고 내용은 뭐 어떻게 만드는지 모르니까 레토르트의 맛과 흡사해 그니까 예를 들면 길거리 지나가는데 나랑 전혀 일면식 없는 사람이 길거리 만나요 나랑 비슷한 사람이잖아 근데 그 일면식 없는 사람이 나랑 되게 비슷해 근데 그 사람이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나랑 연결이 돼 있을 수도 있고 연결이 안 돼 있는데 그냥 우연히 눈 뭐 뭐 태어날 때 랜덤으로 설정 그 범위 안에서 랜덤으로 설정이잖아 태어날 때 뭔지 알죠? DNA 그 범위 안에서 랜덤으로 설정이잖아 학교 다닐 때 그 눈 이렇게 하면 스탑하면 이렇게 맞추면 눈 그리고 코 스탑하면 이렇게 하는 거잖아 그거야 그게 거쳐오면서 나랑 우연히 맞았을 수도 있고 아니면 DNA가 비슷해가지고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아무튼 그런 건데 지나가다가 만났을 때 나랑 비슷한 얼굴을 한 것처럼 오뚜기 피자랑 비슷한 맛이 난다 비슷한 맛이 나지만 이게 뭐 레토르트 제품을 뭐 썼는지 그거는 모르는 거지 안 썼을 수도 있지 근데 그 맛 비슷한 맛이 난다는 거야 아시겠어요? 모르겠어요? 몰라요 이거? 옛날에? 스톱 스톱 ㅋㅋㅋㅋ ㅇㅋ ensing 음 근데 맛있어 그니까 맛있냐 맛없냐 맛있어 깜짝 라면 맛있어요? 맛없어요? 라면 여러분들 라면 맛있어? 맛있지? 그런 느낌의 맛있음? 쌈맛이라기보다는 익숙한 맛이라는 표현이 더 정확한 것 같애 이거 이제 치킨 타코 인데요 타코가 이렇게 하나 정성스럽게 안에 있네 타코가 릴 타코 순한맛 매운맛 있었는데 매운맛 시킬걸 깨끗ícia 그리고 타코가 고기가 들어갈 수 밖에 없으니까 비싼건가? 가격이 좀 있잖아 그지? 그니까 우리나라에선 우리나라에선 베트남 쌀국수도 비싸잖아 외산재료를 쓰다보니까 원가가 대비해서도 비싸대 한식도 외국에선 비싸 그치? 소주도 비싸고 그치? 근데 한국은 한국이 물가가 좀 비싼건 있잖아 그거 감안해도 외국으로 가면 원래 좀 비싸지는게 있지만 서울 10위권이래 강동구는 좀 약간 축축합니다 비싸 지금 경유가 더 비싸잖아 흠 맞아 한국은 그 마트에서 파는 그치? 식자재 자체가 비싸 그치? 외국은 인건비가 들어간 그런 요리가 이제 비싼데 여기는 애초에 식자재가 들어간 거기서부터 비싸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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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리부 아직도 있어요 내가 경유 그거 어떻게 알았냐면 말리부 기름 넣었다고 알았어요 저 휴발유 넣으면 12만원씩 넣어요 꽉치면 꽉 넣으면 비싸 그렇게 기름값이요 비싸 그렇게 기름값이요 대네시스에 대네시스에 말리부도 한 말리부 옛날에 경유가 더 쌌으니까 5만원이면 꽉 찼어 전문용으로 이제 앵꼬일 때 5만원 6만원이면 꽉 찼는데 요즘에는 말리부도 한 10만원 되는 거 같아 말리부 경유 제 말리부는 경유야 말리부 경유가 더 비싸 지금 말리부가 지금 경유 디젤차라서 내가 그때 첫 차였거든 사는걸 그니까 디젤이 뭐 나중에 어떻게 소리가 나는지 뭐 모르고 산거지 지금 소리가 엄청 크단 말이죠 오래됐으니까 2013년에 샀으니까 2013년 5월에 아 2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왔습니다 근데 그거를 이제 계속 이래 말들갑이 오죠 엉엉 하다니 계속 이래 그리고 가끔씩 신호 대기할 때 얘가 필받을 때가 있어 호들갑 필받을 때 뭔지 알죠 유독 더 막 진짜 못 견디 얘 왜 이래 이런 느낌으로 막 막 이럴 때가 있어 가.. 갑자기 뭔지 알아요? 경유차가 나만 그래? 신내림 받을 때가 있거든 막 그러다가 그냥 또 주행하다가 또 대기하면 또 갑자기 또 잠잠해질 때가 있어 그러다 막 또 신내림 내가 봐도 막 유리 그 움직이면 이런 소리 알죠? 그 소리까지 막 들려 막 무슨 막 뭐 지진 난 거 같이 막 무슨 어? 막 흔들리는 거 있잖아 막 그 막 드라마 같은 거 막 막 지진 나면 막 위에 막 막 흔들리잖아 그런 것처럼 막 뭐 흔들려 엔진오일은 그냥 때마다 갈아주죠 그냥 경보 뜨면 말리부에 그 경보 뜨는 게 있어 그 개지랄 떨어 그냥 아주 그냥 근데 나중에 그러다가 남의 차 타면은 되게 조용하고 정숙하고 정숙한 분위기 그랬는데 내가 언제 이게 마인드가 바뀌었냐 어느 날 내가 이렇게 생각을 했어 나는 트럭을 타고 트럭에 타고 있다 그러니까 괜찮아지더라고 내가 승용차에 타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억울한 거였어 그니까 트럭에 타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니까 트럭에 타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오히려 그 거친 맛 정지되지 않은 맛 내가 신내림 받을 때는 오히려 좋아 그 털털거리는 거를 좀 즐길 수 있게 되더라고 또 그 맛이 있어요 또 그 맛이 있어요 그래서 말리부 탈 때는 승용차 창을 내려요 승용차를 내렸을 때 맛이 있어 옛날에 그 삼촌이 외삼촌이 진짜 깨끗하게 탄 구화방을 주셨었거든요 진짜 감사하게 탔는데 그때도 에어컨이나 이런게 구식이다 보니까 깔끔하게 온도를 맞춰주진 않아 그게 있잖아 추우면 아주 춥고 더우면 좀 덥고 그렇게 미세한 조정을 해야되는데 내가 그게 스킬이 좀 미숙하다 보니까 그래서 창문을 열고 타면 그게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 결국 그때는 창문을 많이 내렸었어요 그 구화방 탈 때는 뭐 뭐 고속도로를 타든 뭘 타든 열어놨어 근데 어느 순간인가 부터 이제 올리더라고 내가 말리부 살 때부터는 이제 올리더라고 근데 그 아무리 그 온도가 차가워도 에어컨 바람 말고 그 바람 맞는 그 기분이 훨씬 좋다 음 그래서 뭐 편안한건 당연히 제네시스고 하지만 말리부는 또 말리부에 맛이 있어요 이게 뭐야 구화방은 구화방에 맛이 있고 구화방은 진짜 갬성이지 갬성 나는 처음에는 막 아 내가 제네시스에 너무 익숙해지면 아 말리부 못하는거 아니야? 이 생각을 했었는데 또 그건 아니더라고 흠 말리부는 이제 집에 차 두개로 해서 필요할때 쓰죠 흠 흠 흠 말리부는 그리고 흠 차 문짝이 두꺼워가지고 그 듬직 한게 있어 듬직 흠 흠 흠 그리고 내가 그 제가 그 쉐보레 디자인을 좋아해요 그 응? 뭉뚝하고 뭉뚝하고 단단한 느낌의 디자인 좋아해요 얄쌍하고 막 세련된거보다 자게 토박하면서 이렇게 덩어리감 덩어리감 덩어리가 큰 크게 크게 젖어있는걸 좋아해요 쉐보레 쉐보레가 그러거든? 덩어리감 튼튼한건 모르겠어 그니까 그게 뭐 그리고 말리부 옛날에 그 뭐 지금은 많이 다 사라졌지만 쉐슬람이라고 있었습니다 쉐슬람 알아요? 쉐슬람 지금 많이 사라졌어 지금은 많이 그 뿔뿔이 흩어졌어 옛날에 좀 황건당처럼 쉐슬람이라고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그 모임 그 사람들이 있었어요 무리들이 있었지 황건당처럼 지금 다 토벌돼가지고 많이 없어졌죠 쉐슬람 이란 거는 이제 보통 이제 뭐 혐오 표현이긴 한데 뭐 일단 사용되고 있는 용어니까 뭐 설명을 드리자면 이슬람교가 좀 뭐라고 해야돼 음 믿음이 강하잖아 그거를 그 부정적인 부분만 추출해가지고 한 말이었어 그래가지고 이슬람의 극단적인 원리주의자들을 그 특징을 따와가지고 한 거거든요 사실은 좋은 말은 아니에요 음 좋은 말은 아니고 어떤 한 그 집단을 그 뭐라고 해야되지 그 그 뭐라 그래요 그거 하나의 하나의 성격으로 딱 표현하는 거 일반화 어 일반화하는 거지 사실은 근데 아무튼 뭐 인터넷에서 쓰는 용어였으니까 쉐슬람이라고 쉐보레를 맹목적으로 믿는 원리주의자들을 쉐슬람이라고 불렀어 쉐슬람 특이 뭐냐면은 쉐보레를 왜 안 타냐 이거야 쉐보레라는 이렇게 좋은 차가 있는데 어 이 지구상에 이렇게 좋은 말도 안 되는 안전 최고 어 디자인 최고 어 뭐 아무튼 최고야 다 쉐보레는 무조건 다 최고고 짱인데 왜 쉐보레 안 타냐 이거야 근데 이제 쉐보레의 주요 쉐슬람들의 이제 주요 공격 대상은 현기였죠 현기 현대차 기아차 왜냐 가격대가 현기랑 비슷했거든 외제차랑 비교하면은 어 이제 가성비로 가야되는데 가성비는 또 현기니까 쉐보레가 이제 중간에 어있었어요 외제차는 비싼 대신에 좀 약간 프리미엄의 느낌이 있었고 그때 당시에 현기는 가성비 완전 가성비 모델 진짜 이 가격에 이 차 현기밖에 없어 근데 쉐보레가 비슷하게 있는데 같은 라인업이 쉐보레가 조금씩 더 비쌌어요 쉐보레가 쉐보레가 뭐 예를 들어 소나타랑 말리부랑 같은급이고 아반떼랑 아반떼랑 크루즈랑 같은급이잖아요 조금 더 비싸 같은 동급인데 조금 더 비싸요 근데 웃긴게 이제 쉐보레가 이제 대우차에서 변화한건데 쉐보레가 인수해가지고 쉐보레가 뭐 안좋은게 뭐냐 사람들이 이제 현... 어 이거부터 말해야겠다 현기차를 사람들이 선호했잖아 쉐보레는 아무래도 좀 상대적으로 비주류였고 그렇게 된 이유가 뭐겠어요 현기차에 메리트가 있으니까 사람들이 선택했을거 아냐 그쵸 소비자가 바보가 아니잖아 다 요모저모 다 머리 굴려가지고 사는거 아냐 뭐 뭐 선동당해서 막 사지 않아 다 그 안에서 막 뭐 어? 이건 뭐가 좋고 뭐 뭐가 좋고 뭐 디자인보고 뭐 이렇게 뭐 한단 말이야 다 자기 나름대로의 기준을 적용을 해가지고 차가 뭐 한두푼도 아니고 그쵸? 근데 이제 현기차가 이제 가성비면에서 선택을 받았는데 쉐보레는 일단 첫번째 차값이 동급 대비 비싸 현기차에 비해서 두번째 연비도 안좋아 심지어 연비도 안좋아 세번째 이거는 이제 서순의 문제일 수도 있는데 현기차가 많이 팔리고 많이 선호하다 보니까 연비 문제나 뭐 이런거 면에서 봤을 때 중고차 가격이 세요 감가상각이 보호가 많이 돼 근데 쉐보레는 뚝뚝 떨어져 그니까 다시 팔 때도 생각해서 안좋아 그니까 안좋은게 이 크게 세가지였어 그 제일 세번째가 가장 클거에요 세번째 내 돈이 보존이 안돼 살 때는 더 비싼데 팔 때는 더 싸 이런 차를 소비자들이 고르기가 선뜻 안되죠 근데 이제 셰슬람들은 맹목적인 믿음이 있어요 뭐냐 쇠보레가 최고의 차 최고의 가성비 차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가고 싶어서 이제 안전으로 이제 가져가죠 안전으로 쇠보레는 차가 두껍다 그렇기 때문에 뭐 우리 소중한 목숨을 뭐 현기 쿠킹오일에다 맡길거냐 쿠킹 쿠킹오일을 얼마주고 사셨네요? 축하해요? 뭐 이런다고 그니까 그때 당시에 했던 말들이야 나의 의견이 아니고 뭐 1600만원짜리 쿠킹오일 사셨네요 거기에 그거 살 바하면은 100원 더 붙.. 아니 뭐 100만원 300만원 500만원 더 붙해서 뭐 크루즈 사지? 뭐 이런 말들을 했었어 실제로 그래서 그때 당시에 네이버 자동차 게시판에 있었는데 거기서 엄청나게 그 쇠보레 좋아하는 이제 셰슬람이라고 하겠습니다 셰슬람들이 막 써놨는데 웃긴게 매번 신작이 나오잖아 그치? 뭐 소나타 뭐 몇 년 몇 년씩 몇 년씩 매번 매년 나오거든 조금씩 바꿔가지고 신.. 아예 그냥 전체적으로 바뀌든 조금씩 바뀌든 나오면은 막 욕을 해놓는거야 현기를 막 욕을 해 쿠킹오일이니 뭐니 뭐 이번에 뭐 안전검사 이거 안전검사 얘기는 내가 그 팩트체크를 안해봤기 때문에 몰라요? 아무튼 막 그런 식으로 막 뭐라고 해? 뭐 후지다 뭐 뭐다 그리고 쇠보레는 그에 비해서 뭐 하면서 대댓글로 막 그렇죠 현명한 소비자는 쇠보레 사죠 뭐 하면서 이렇게 막 해 그래서 인터넷 게시판에서는 쇠보레가 압승이야 근데 몇 년씩 새로 나온 뭐 예를 들어 지금 뭐 2022년씩 새로 나와서 판매량 보면은 비교가 안돼 비교가 안돼요 판매량을 딱 까보면 결국 그니까 인터넷에서만 강해요 이게 그니까 그 말은 뭐냐 그 말은 뭐냐 나는 이제 그때 난 차를 안 사가지고 몰랐는데 나도 좀 설득이 설득이 됐어 쇠보레 아 이렇게 좋은 차 당연히 구매해야죠 이런 생각으로 설득이 좀 된 것도 있어 근데 이게 누가 하냐 차 없는 사람들이 많이 해 차 없는 사람들이 안 타보고 물론 내가 뭐 팩트체크 한건 아니에요 팩트체크는 아닌데 그냥 느낌이 안 타보고 그 글에서 묻어나와 안 타봤다는게 내가 차를 타기 전엔 몰랐어 근데 타고 나니까 엄한 소리를 해놓는거야 그니까 어저께 그 라이어게임처럼 엄한 소리를 해 엄한 소리 그니까 안 타본게 좀 티가 나는 그 그 타보고 나서 알았어요 근데 이제 쇠보레는 뭐 이런 이런 단점이 있지만 그래도 타는 사람이 있는 이유는 매력있는 브랜드에요 나도 타면서 느낀게 쇠보레 안좋은 점부터 꼽아볼게요 아까 말했죠 차값 비쌈 동급 대비 차값 그 현기차에 비해서 비쌈 국산차라고 한다면 국산차에서는 비쌈 염비 안좋음 차값 방어 안됨 네번째가 옵션 편의시설 편의시설도 현기가 더 좋았어요 그 말은 뭐냐 쇠보레는 더 달아야돼 돈을 따로 주고 그럼 더 비싸지는거야 차값이 현기가 막 뭐 옵션질하네 뭐하네 하는데 옵션질하는 얘기는 모든 자동차 브랜드가 듣는 소리야 옵션질한다 옵션질 뭐 예술이다 옵션 뭐 꼭 필요한건데 이걸 옵션으로 빼놨네 뭐 이런거는 근데 사실 웬만한 브랜드는 다 듣는 얘기인거 같애 내가 봤을때 근데 옵션 그 편의사항 편의시설이 말리부는 더 없었어 지금 내 차는 그게 없어요 블루투스가 없어요 2000 2013년식인데 블루투스가 없어요 나 없는게 당연한건줄 알았어 왜냐 나는 구하방 타고 바로 말리부를 샀으니까 그니까 내가 뭐 옵션으로 넣었어야 됐나봐 그럼 어떻게 됐냐 난 처음에 문제인지 몰랐어 근데 막 아반떼에도 달려있는거야 그래가지고 검색을 했어 이거 어떻게 해야지 블루투스가 블루투스에 대한 얘기가 없어 잘 말리부 그래서 내가 뭐 옵션에서 안달았나 그래가지고 그 그런 사제 장비가 있더라구요 카페같이 그 주파수 있죠 그 라디오 97.7 뭐 107.7 뭐 이렇게 있잖아 거기에 안쓰는 주파수를 여기서 만들어가지고 그 주파수에 접속을 하는거야 나 지금 말리부에 그게 달려있어요 라디오 주파수로 근데 음질이 되게 안좋죠 열화되고 끊기는 경우도 있고 지지직 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가지고 그런식으로 쓰는데 확실히 편의사항이 안좋은거죠 왜냐면 블루투스는 기본으로 깔고 들어가야되는거 아니야? 사실은 기본 뭐 지금 와서 하는 말은 아니야 왜냐면 13년도 정도면은 기본으로 깔아야지 내가 너무 몰랐으니까 그냥 간건데 그땐 아니야? 13년도도? 13년도도 왜냐면 내가 제주도 렌트할때 아반떼 렌트하면 있었어 물론 내가 안전은 모르겠어 내 안전은 뭐 뭐 쇠보레가 더 좋은지 뭐 현기가 더 좋은지 그건 모르겠어 내가 뭐 데이터를 받아본게 아니니까 근데 이제 그냥 우리가 실사용자가 그냥 느낄 수 있는 부분들 뭐 차값에 뭐 그런거나 뭐 연비라던가 이런거는 그냥 뭐 사고가 안나더라도 알 수 있는 부분들이잖아 그냥 그런 것들이야 근데 쇠보레 좋은 점은 뭐냐 아까도 말했듯이 디자인이 좋았어 디자인은 사실은 답이 정답이란게 없잖아 자기의 취향이잖아 그렇잖아요 근데 그게 땡기면 사는거야 그렇기 때문에 셰보레를 선택한 사람이 멍청한건 아니죠 차 살 때 많은 사람들이 막 따지잖아 사람들이 막 재원이 어떻고 뭐 전고가 어떻고 뭐 출력이 어떻고 뭐 뭐 뭐 어떻게 되고 근데 주로 사람들이 살 때 어떻게 하냐면은 디자인이 거의 대부분이고 그 다음에 연비에요 그 순서가 바뀌었을 수도 있어 연비가 먼저고 디자인일 수도 있어 근데 아무튼 그 두개가 거의 다야 사실은 이쁜거 사고싶은거 그냥 심리니까 그리고 그렇게 차 잘 아는 사람도 별로 없어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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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모르고 그 디자인인데 디자인은 호불호가 갈리잖아 근데 쇠보레같은 그 덩어리 덩어리감 있는 차를 선호한다면은 쇠보레 가는거지 그 단점들을 인지하고 있는 상태로 가는거야 나도 인지했어 근데 이제 인터넷에 아 안전 안전에 좀 약간 그 설득이 좀 됐고 안전도 설득이 됐고 디자인이 일단 너무 마음에 들었어 그때 당시 소나타가 새로 나왔었거든요 근데 그 소나타는 너무 밍밍했어 좀 밍밍 뭐라고 해야되지 좀 폭스바겐차 느낌이 났어 밍밍하다 폭스바겐차가 밍밍하잖아 근데 말리부는 약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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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뚱뚱 느낌도 있고 해서 막 이렇게 좀 약간 덩어리 덩어리 있어서 좋았단 말이지 그리고 요거 진짜 공감하시던데 쉐보레를 선택하는 또 하나의 이유 차의 디자인 두번째 쉐보레 그 회사 마크가 너무 이뻤어 그 나비 넥타이 마크 있죠 그게 이뻐 현기는 솔직히 안 이뻤어 난 그 로고가 너무 이뻐서 앞에 달고 싶었어 그 그 그릴에다가 그리고 그때 당시 이제 트랜스포머에서도 막 달고 나오고 막 했었단 말이야 그 제작 지원을 해가지고 범블비도 타고 다니고 했잖아 그 그 크리에이티브 마티즈 크리에이티브 타고 나왔잖아 막 변신하는 애 범블비 친구 있어 그 쌍둥이 꼬마애들 걔네 스파크 애들 나왔어 그때 당시 응 근데 그 영화에서도 그 그렇고 난 그 디자인이 너무 이쁘더라고 그래서 그거에서 영향도 많이 받았어 그래가지고 옛날에 대우에서 쉐보레로 인수됐을 때 라세티 프리미어가 크루즈가 된 거잖아 라세티 프리미어에다가 그 쉐보레 마크 싸제로 해가지고 다는 사람들도 많았고 그 과도기 때 대우 마크 싫어가지고 근데 그거는 뭐 허세나 뭐 이런게 아니고 그냥 자연스러운 거라고 생각해요 샤넬 마크 폭력적이잖아 루에비통 마크 폭력적이잖아 이쁘잖아 슈프림 마크 폭력적이잖아 그냥 브랜드에 다 들어가 있잖아 뭐 아이폰 마크 사과 마크 폭력적이잖아 미쳐나 그런 것처럼 어 쉐보레는 그런 로고 디자인이 멋있었다 개인적으로 그래서 그 두개 두개였죠 아 세개였지 안전 뭐 더 안전한지 안한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인터넷 여론에 안전에 좋다고 해서 그렇게 세개를 했었는데 그냥 대놓고 말할 수 있는 거는 그 디자인 요즘에는 쉐보레 떼고 대우 돼지고 붙이는 사람도 생겨요 그거는 이제 그 레트로 레트로로 가는거지 레트로 가면서 요즘 차 그 레트로로 가는 사람 많죠 그 슬리피 슬리피도 그 그랜저 갓그랜저로 이렇게 하잖아요 흰색으로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그때 한번 봐가지고 안 힘들어 그러니까 아 난 차 하나도 몰라 나도 올드카 옛날거 디자인 좋아하거든 그 비효율적인 디자인 있잖아 연비 전혀 생각 안하고 만든 디자인 그렇기 때문에 디자인이 막 각 되게 여러가지가 나올 수 있었던 직선 디자인 공기저왕 족가 뭐 그런 디자인 있잖아 마치 스타 초창기에 개성이 막 어? 막 다 막 스타크래프트 막 그 대회에서 막 개성이 막 각자 막 어? 막 넘쳐나는 선수들이 막 많았잖아 그런것처럼 아 막 공기저왕 정답이 안나오니까 다 막 아무렇게나 막 만들던 간질 디자인만 보고 만들던 어? 그래서 그게 좋은데 내가 정비해야 하잖아 그치? 부품도 내가 해야되고 근데 나는 그 엄두가 안나니까 했는데 슬리피는 그냥 하면 된다고 막 하면서 하더라구요 부품 수급도 뭐 그렇게 아니요 부품 수급도 그렇게 안 어렵대요 보통 그런거 부품은 막 그 이베이 같은 데서 많이 하던데요 외국에서 쇠보레는 쇠보레는 제가 뭐 현기차는 내가 잘 서비스센터를 내가 사고나서 안 써봤고 쇠보레는 제가 많이 써봤잖아요 쇠보레 그 정식 업체에 가면은 진짜 친절해요 근데 요즘은 그냥 다 친절한거 같애 카센타 다 친절해 옛날에는 아빠 따라서 갔을때는 좀 약간 카센타는 좀 약간 그 거친 거친 남자들의 세계 뭐 이런 느낌이 있었거든 아저씨도 막 그냥 그 와일드하고 막 말도 툭툭하고 뭐 그런 느낌이 있잖아 왠지 카센타는 그쵸 무서운 느낌이 있었는데 내가 막상 카센타를 다닐때 그 시기에는 그 시기부터는 바뀐건지 뭔진 모르겠지만 다 친절해 그래가지고 아무튼 근데 또 정식센터는 더 더 뭐라고 해야하지 근데 정식센터는 비싸 왜냐면 그냥 왜냐면 그냥 그 정식 부품만 쓰고 뭐 에누리가 없어 근데 이제 개인이 하는 데는 그 복사 복사하는 부품이 있더라고 이게 뭐 합법인지 불법인지는 모르겠는데 불법인가? 무슨 복사 부품 같은게 있다는데 어어 재생 재생 어어 아 그럼 불법 아니겠다 그니까 썼던 거를 중고지 중고 중고 부품이지 뭐 그런것도 있어 그런것도 있어 그런것도 있고 아냐아냐 막 무슨 하아 복사품이었던거 같은데 뭐 암튼 그런것도 있어 그래서 안내를 막 막 두어가지를 막 던져줄 때가 있었어요 그냥 정품이랑 뭐랑 뭐 이렇게 해서 고르라고 근데 이제 그 정식센터에서는 그런거 없죠 그리고 뭐 공인비나 이런것도 그냥 뭐 간단한가 그냥 뭐 가시라고 그러고 뭐 이르거든? 개인이 하는 데는 그래서 아무튼 뭐 나도 뭐 차는 모르니까 그래서 느낀거는 카센터나 이런 데는 엄청 편하다 그.. 친절하다 옛날에는 아빠 어렸을 때 아빠 갈 때 보면은 아 그런 느낌이 아니었던 것 같은데 아무튼 그렇다 쉐보레 정식이 되게 많아요 정식센터가 동마다 있어 동마다 아이 구마다 있어 구마다 아니다 아 동마다 있는거 같아 동마다 한.. 구에 한 두세개? 저 수입차 부품에서 다닌데 요즘 개인이 부품 사서 카센터에 공인비만 내고 하는 경우가 많아요 어 맞아 그니까 뭐 이베이 같은데 사가지고 어 이베이 같은 사가지고 이거 해달라고 해가지고 하는 경우도 많대 그치 옛날에는 그.. 뭐 전체적으로 그냥 정보가 너무 제한되니까 그쵸 가격이 천차만별였어 그치 그게 뭐 굳이 한.. 분야에서만 그런 것도 아니고 뭐 휴가 나갈 때만 봐도 그냥 성수기 때 그냥 휴양지 그냥 부르는게 그냥 그거였잖아 근데 요즘에는 그렇게 막 옛날에 많이 하니까 손님들이 막 겁먹고 안가고 막 그러.. 그러고 막 그냥 안해버리고 막 이러니까 아예 그.. 상인회에서도 정찰제로 가고 그렇게 하는거 아니야 적어놓잖아 요금표를 그냥 아예 성수기 때 얼마? 비성수기 때 얼마? 그 부처는 옛날에는 그럼 안 붙어있었단 말이야 그럼 막 그냥 부르.. 대충 봐가지고 좀.. 하.. 좀 호구 같은데? 그럼 막 많이 부르고 막 이랬단 말이지? 그런데 그게 뭐 여행지 뿐만이 아니고 모든 분야에서 다 그랬던 것 같아 정보가 좀 제한되어 있으니까 근데 요즘 뭐 앱도 돼있고 뭣도 돼있고 뭐 이렇게 하니까 자 아무튼 요렇게 했구요 어.. 오늘은 게임 할겁니다 삼국지 14 흠.. 흠.. 침량이 12님 12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내가 너무 몰라 하.. 나는 진짜 요즘에 드는 생각이 아기 아는게 너무 없어 기본적으로 살면서 익혀야되는 어떤 그런게 있잖아 그런게 너무 없어 어? 나는 이게 나이들면 서서히 이렇게 알게 되지 않을까 했는데 그니까 누군가가 하는거지 지금 내가 안하니까 뭐 아내가 하고 이런거지 뭐 아내가 하고 이런거지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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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흠 소고기 뭐야 이거 할이나 하니까 이거 법... 보라는 사람도 있고 어!! 이거 에펠크에서 받았는데 아니 공짜로 주는데 왜 사 어 아 이건 무료잖아 원래 아 원래 아니야? 근데 나 어차피 스팀이 있는데 아 무료 됐어 부분유료가 됐어 부분유료가 돈 벌기 좋지 그치? 있잖아 받았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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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으는 재미가 쏠쏠쏠하거든요 모으는 재미가 술찬이 있어 이번주 공짜 뭐야 공짜 어딨어요? 쉬어가요? 미친거 아니야? 위에 있어요? 뭐가 있어 아 여기 있다 두 개네? 내놔 2만원짜리야? 내놔 2018년도 게임 공짜로 하나 또 있죠? 두 개나 있네? 아 두 개 받아야 되나? 게임 오브 스론 보드 게임 디지털 보드 게임이네 에이씨 2만원 에이씨 아좀 좋은것 좀 줘 하핰하핰핰핰핰핰핰핰핰핰핰핰흰핰핰하핰하핰 어우 너무 느려 재밌겠다 근데 내가 왕자의 게임을 안 해가지고 쉐키로 쉐키로가 왜 명작이라며 쉐키로 존보이드 어 나 이거 봤어 이거 옛날에 유행했잖아 트위치 그럼 요거 살 필요 없죠? 8천원 굳었죠? 돈 벌었지요? 국밥이나 사먹어야겠다 나 이거 있더라? 아 이거 말고 대전 액션 말고 페르소나 이거 누가 선물해줬었더라? 이거 재밌다고 그러던데? 5, 5일거야 5 5인가 4, 아 4 4 4 4였을거야 4 4 RPG 야 이거 80% 10그루 나 이거 누가 선물해줬었는데 안 할 것 같아서 그냥 안 받았어 야 이거 1 했었는데 에픽에서 줘서 어 요거 해보라 하라고 하던데요? 요거 10그루? 20시간 한다고 나는 이렇게 조작 키 키 3개 미만 3개 이하여야돼 난 그래야해요 개비추? 개비추야 이거? 한국어 있는데 아니까 방향키 빼고 아 게임 내용이 너무 오도 그만 안할래 포아나 이거는 맞짱 뜨는거 깨띵오버잇 이거 골, 그거 항아리 38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포션크래프트 어? 재밌겠는데 포션크래프트 방송도 안해? 포션크래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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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옥냥했어요? 한국어 돼있네? 재밌어요? 힐링게임? 나 힐링게임 안해 오 이것도 하네? 레드데드 리뎀션 명작이라며 한 60시간 하나? 이거? 사팡도 하네? 크아.. 사팡 아 20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이거 도형하는거 본거 같은데? 도형 이거 했죠? 아 풍향이야? 이게 좀 어려운거죠? 이건 뭐야? 중국게임이야? 어드벤처게임이래? 중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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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나와 아비지메이커 이게 더 비싼데 이게 더 세일을 더 많이 하네 아 이게 최근에 나온 거구나 이건 진짜 고대지 고대 나 삼국제 그 이벤트도 못 만드는데 샷건 킹 쏘는 거야? 킹이 샷건을 쏴? 미친놈 아니야 이래도 돼? 러브딜리버리 개취 아 이거 카페도 있었는데 러브딜리버리 이를 더 먼저 생각하시는 것 같아서 찡했어요 넌 펼 때 타격감이 존나 좋아 이건 뭔데 진짜 찐따의 리얼 스토리를 담은 성장 미소년 연애 시뮬레이션 이걸 너무 많이 해 이거 매우 중요 아 이거 한국말밖에 없어? 친구 다섯 명 중에 친구 다섯 명 중에 전설들만 전설들만 있네 전설들만 있네 전설들만 있네 오호대장군 러브딜리버리 오호대장군 아 근데 유부남이 뭐 이런 거래 이거는 준빈님 준빈님 여행 갔다 오면 둘이 같이 한번 해보는 거 어때요? 준빈님 갔다 오면 여행 갔다 오면 그 해석도 해주고 심리 해석도 해주고 그럼 더 좀 재밌지 않을까? 바틀님까지 해서? 바틀님은 좀 약간 이해를 못할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냥 바틀님은 그냥 나의 길 가는 분이잖아 나의 길 준빈님은 좀 약간 그 게 있잖아 아 좋아할 거라고 하는 게 아니고 이 심리 본인이 그 본인이 이런 심리를 잘 안다고 하잖아 이런 그 남자 좀 약간 의기소침한 남자의 심리를 잘 안다고 하니까 그 이때 어떻게 보통 해야 되고 뭐 이런 거 아니 내가 말하는 게 아니고 본인이 그렇게 주장을 했어요 본인이 내가 정한 게 아니고 본인이 그렇게 주장을 해 그러니까 그런 거지 아 연애박사 주우진 한쪽엔 연애박사 주우진 한쪽엔 또 다른 박사 쌍박사로 해서 준빈씨 아 나는 오히려 내가 빠지는 것도 재밌을 것 같아 처음에 이렇게 좀 인사 좀 하고 좀 약간 친해지면은 내가 빠지고 두 분이서 진행하는 게임 요 러브딜리버리 게임 아 그것도 방법이야 아니 아니 그렇잖아 나는 사실 필요가 없거든 게임할 때 그럼 이제 두 분이 막 자연스럽게 의견 대립 있을 거 아니야 아 아 414 가겠습니다 재밌는 거 맞는데 근데 그거 그 나 선물 받은 거 있어 모태솔로 요걸로 해도 돼 사실 모태솔로 아 이게 소리가 안 들어가네 음 어 소리 들어가나 안 들어가는데 왜 인식을 못할까 딴 거 해도 소리가 안 나요 어저께부터 이러더라고 아 그 confusing 참 아 아 죄송해요 아 지금 여러분 아 아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어떡하지? 나 그냥 일시적인 그건 줄 알았는데 아니네. 이 컴퓨터 소리가 안 들려. 카드깡 하다가? 카드깡 하다가 건들게 있어? 카드깡 하자. 오. 어쩔 수 없는 발사. juna Intelli B. 이럴테니까 웃겨 아주 그냥 아냐 오늘 다시 켰는데 안된거야 그치 이 소리지 주정 주정 초반에 나오죠 주정 그리고 나중에 안나오죠 아 근데 제가 봤을때 너무 이벤트가 뒤에 아냐 그죠 삼고초를 전까지 똑똑하게 써야하잖아 하하하하 삼고초를 전까지 똑똑하게 써야하잖아요 아 보통 우리가 할 때 언제 반독타계에서 하잖아 그럼 한 16년을 써야되는데 그럼 똑똑한 종수밖에 못쓰는데 이벤트를 못보는데 반도대전때까지는 가야되지 않나 싶은데 십년 십년 쓰면 많이 썼어 십년에 탔 탔 탔 탔 탔 탔 탔 그리고 여기 이 게임 10년 진짜 길어요 이 게임은 상중하 이렇게 써가지고 일 1년이 36턴이에요 아 진짜로 칸나무 그ermo 흐엑 하핳하핳 등장의 주인종서 마시나보실까? 마시나보실까? 중앙 철 EuDTV 아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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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복사하는 게 있을 텐데... 근데... 소 이거였나? 이거였나? 아... 아... 여기있다... bgm을... , 흑.. 흑.. . 복사가 있네... . . 앗! 하고 하자 리액션 아.. 복사.. 아래가.. 어.. 어.. 그걸 해야되는데? 쿵 쿵 이렇게 되는데 대굴대굴 쿵 그걸 못하나? 그 메세지로? 그 메세지로 메세지로 하고 싶어서 됐다 요거 하자 요거 요거 씨 떨어지잖아 쿵 개세지 옷 바꿔줘 恭 자신과 ство онец pasti 킴보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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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프잔 씀? 복서? 흐흐흫 하는건데? 흐흫 아, 영어가 안되네? 아, 말.. 느림표도 안되고.. 안되네? 뱅은 빼자! 아 후원 발사입니다 삭제 복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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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래가 약해. 노래가 약하고 대골대골은 빼고 노인 나올 때 위급한 BGM으로 바뀌어야 돼. BGM 여기서 교체. 1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1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조금대골은 빼고 조금대골은 빼고 조금대골은 빼고 조금대골은 빼고 조금대골은 빼고 앗 휙 할 때 제거는 빼고 모두 좋아해. 다님 에이코 긁임 비기니는 아까 했잖아 뱅뱅 전문가상 계란을 맞추고, 물을 부어주고 이런 식으로 가득하겠다고 합니다. 저는 냉동실에 이렇게 넣어내고, 아니다 들어가는 것 같아요. 냉동실을 양파에 넣고, 잠을 절을 그렇게 해서 잎에 물을 보러 오는 것도 좋아요. 으아 옳아 감나무라구나 maximaltung 보실까? 나무는 내가 또 잘 터지 웃츠 얽금밍금 그치 피싯 이렇게 해야지 앗 위험해 쿵 떨어진 느낌 나요? 아니 자네 괜찮나? 이게 이게 안나와 그리고 네 알았어 끔 벅사 이게 있어야돼 여기에 여기에 너무 길어 빵 해야돼 빵 그치 징소리 하나 있으면 좋은데 징 비지 비지 비지엠이 문제네 요걸로 하자 비지 왜 노래 나와나? 스포 하아 노래가 약하죠. 하는건데 그러면서 안내가 나오지 지력 몇 감소 매력 60 감소 노래가 너무 빨리 바뀐다고요? 아 노래를 없애고 앞에 노래를 없애고 딱 떨어질 때 나오게 할까? 이 흥망을 딱 할 때 하자 오케이 좋아요 아이디어 좋네 몇 번? 흥망 권수하래 흥망을 촉감 같은거 넣고 펄럭 오케이 이거 넣고 정말 좋지 좋았다 ggm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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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풍당당 육풍당당을 바꿔 흥망으로 흥망으로 효과음을 많이 냈죠 여기서도 효과음을 냈죠 올라가기 뺨 물 유빈 그땅 그땅 그 Dong 그땅 그땅 흥 그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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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엎 그땅 이거를 떨어졌을때 4명을 할까? 끙 끙 끙 끙 끙 끙 여기를 여기를 그거를 해야돼 개가 됐다 아 노래가 들어가버리네 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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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하하하하하 아니 호오 이게 아니네 호오 호는 별론거 같고 노인 비즈엄 내가 안 뺐어 아 여기 있었구나 노인 비즈엄 빼고 비즈엄은 없는게 나은거 같고 마지막에 딱 나와야 좋은거 같고 4명으로 가자 아까 4명 좋았거든? 칩칩칩칩 칩칩칩 시작을 여기는 노래 늦죠 노래 늦는데 어떻게 늦냐면 아 후원 감사합니다 너무 느려 이게 바로 나와야 돼 칩칩칩 이걸 넣고 뜬 딴 뜬 딴 뜬 딴 열 배퇴 앗 할 때 끄자 앗 할 때 끄자 앗 할 때 꺼 나무는 내가 또 잘타지 우츄 앗 쓱 나와야 돼 도포자락 쓱 한번 해야돼 그치 여기 아니 자네 괜찮나? 끄으 그치 야아 잘 만들었다 도포자락을 찬진 괜찮나? 찬진 이거 하아 킹 이건 아닌 것 같애 그치? 킹은 아니고 칼날 촬영은 아니죠 칼날 촬영은 아 징 하나가 여기 있었네 징을 넣을까? 4명말고? 아이 괜찮은 것 같애 칼날 촬영은 됐다 간나무 그사건 개요 비극적 목도 칼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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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칼 칼 아하는 칼 엥 이 안 돼요 아 칼 칼 칼 에이커드 뱉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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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꼼은 끈 변기 파괴가 필요없잖아 위험해를 빼자 위험해를 빼자 위험해 비명과 옹상임? 뭐지? 비명과 옹상임? 위험해 한다 이렇게 나온다고? 위험해! 위험해! 길어 4명은 안돼! 4명은 까지! 없이 갈까? 이거 어때? 개가? 개가 아닌데? 이거 하자고? 퍽퍽 가벼운 걸로 하자 이걸로 할게요 진짜 끝! 더이상 안해 배경? 아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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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그 아닌데 앞에 들어가는거네 배경이 이거지? 장면이 필요없지 아 장면도 있구나 다음에 장면도 써야겠다 생일의 생일 피드백 장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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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너희네 아 등장인물이 있어야돼 아무튼 요렇게 할게요 이 이벤트 빨리 보고싶지 않아? 2006년은 아니지 못봐 이거 시작하자마자 보고 50대 1990에 시작하거든요 190에 4년만 쓰자 199에 199 199 199 199 199 199 90 이거 어때 랜덤으로 터지기 랜덤으로 터지기 랜덤으로 터지기 있나 그냥 랜덤으로 터지기 그냥 매 매 매 턴마다 랜덤으로 걸려 그거 있나 아 이벤트 제어로 해야돼 테스트 heroes 2 1 5 4 5 아 이건 본편에 넣는거잖아 어 99년이니까 30세에 터지네 30세에 관두대전 전에 화장실 좀 갔다올게요 오 오 오 오 오 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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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뭘, 뭘 특화로 해야 될까요? 무슨 특화? 아, 외교, 외교. 외교는... 외교는 정치죠? 대사관에서 일하셨으니까... 칠, 칠까지 줄게요. 통솔? 통솔? 통솔 뭐 있었나요? 여기서 하나 더 특화. 매력, 지력, 무력, 통솔 중에 특화. 통솔하고 무력, 무력, 나잖아. 아, 무력, 나죠. 9. 9. 9로 한 대신... 지력을 많이 높여줄게요. 지력을 많이 높여줄게요. 지력을 많이 높여줄게요. 이 정도. 통솔? 통솔, 12. 매력은? 매력 낮아, 낮아야되나? 매력 낮아야되나? 매력 낮아야되나? 매력 낮아질게요. 5. 3. 4. 5. 7. 5. 아, 이거 양호하다. 그죠? 양호하죠? 5. 6. 6. 6. 10. 10. 10. 10. 나쁘지 않죠? 개성 개성, 뭐 여러분들 졌으면 하는 개성 있어요? 경망? 경망이 뭐야 위보상태일때 기동상승, 빨리가는거야 안좋은거잖아 아, 급고백하는 경솔? 경솔, 경솔하나, 좋은거 좋은것도 침착하시자, 침착 흥겨우니까 흥겨우니까 악쥬? 흥겹잖아 근데 이거는 빠니부틀님하고 같이 붙어있어야지 흥겨운건데 다파 여행 다진시니까 다파 다파가 없는데 다파가 없는데 아, 농개 농개가 하나 넣고 향도? 아, 향도 향도 하나 넣고 좀 외교관 느낌으로 넣죠? 여행다니는거 여행다니는거 몸개가 몸개가 잘하는거 하나 대체 특사 특사 야, 이거 사기캔데? 단점 하나 넣어야겠는데 낭비? 왜 낭비야? 빠니부틀 잡았으니 포파 중고차 레이 사러 갔다가 미니 사왔어요 낭비고 하하하하 이거 진짜 안좋은건데 이거 허세 아니냐고? 허세? 허세가 없는데 소심 아, 소심으로 가자 소심 낭비는 그렇게 막 정확한 그 특성은 아닌것 같고 아, 사기.. 사기죠? 정.. 정책 내정과 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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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은 흠 지역순회 지역순회 진역.. 전법은? 한 세개 주죠? 세개 여기 있는거 위주로 하자 두개짜리 견제 견제 진정 저지 이렇게 아, 무력 필요없으니까 무력 빼자 아, 저지 진정많아 진영 진영은 철개진영 가야죠? 철개진영 방원 식결고독 감사합니다 철개진영 가고 빨리 가니까 추해 ㅋㅋㅋㅋ 요거 하나 드릴까? 장사해요? 추영 빨리 가잖아 여행다니려면 빨리 가야지 산..산도가세요? 아..여행유튜브니까 험지 보죠 이렇게? 3개 많은데? 3개 많은데 근데 추행이 진짜 좋아요 장사 이렇게 가 방원장사 사기다 이거 사기 바니보틀림도 하나 넣으면 좋은데 그냥 갈까? 왜냐면 내가 이걸 만드는 기준이 일러스트를 닮은 걸 발견해야지 만드는 거야 발견을 못하면 찾는 데 좀 시간이 걸려서 그냥 갈게요 저번에 여기서 했을 때 30회라 했을 때 이게 내가 생각해보니까 난이도가 어려운 게 다 에이스들만 있어 그치? 장수들이 다 에이스만 왔어 생각해보니까 이렇게 하면 안되고 어? 종식 멘트 까먹지 말래 사실로 가자 군웅 할거가 만만해 군웅 할거가 만만해 군웅 할거가 만만해 가고 장소는 어디로 갈까? 여기가 무난한데 여기도 있어 끼기 사이에 끼기 형주사건의 나누기도 있어요 형주사건의 나누기 이거 진짜 웃긴데 형주사건의 나누기가 진짜 웃겨 뭐냐면요 신세력을 4개를 만드는 거야 침청맨 침청맨 하나 만들고 little bit 옛날 했었던것 했었던거거든 또야만 만들어 대장 요긴 대장 중돌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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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드라지어 할거야? 쥰두라지 배두라지? 근데 이벤트를 못봐 쥰두라지 배두라지라요 18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스트리머팀 백상현 백상현님 하나 넣고 유튜버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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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예인팀 연예인팀 넣어 됐다 연예인팀 넣었고 어 배치해야죠 어 83은 아 나이 안냈다 아씨 귀찮다 나이 나중에 해요 83 넣고 호민이형 풍이형 김풍.. 김풍형 이렇게만 할게요 다섯만 괜찮죠? 그리고 어 어 아 배두라지를 나눠야겠다 어 여기 여기에 육 뱰두라지를 영태형으로 듣자 아 이새아도 있네 이게 이십삼명이거든요 4 여삼명씩 있으면 돼 여삼명 여삼명 아 모르겠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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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씨 여삼명 아 다섯명 여삼명 그쵸? 김용태 군에 넣고 넣고 이새아는 제가 데려갈게요 이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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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원수는 확실히 안맞는데 제가 한명 더 가져갈게요 배치변결 맞아 이거? 배치변결 배치변결 6명 6명 5명 6,6,5,5 괜찮죠? 6명 5명 6명 7명 8명 9명 5명 아 이벤트 재어해야? 어디서 해야되요? 앟! 나가서? 어? 근데 이거 안하면 하는 의미가 없죠? 아, 후원 감사합니다 아,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어? 어? 어, 죄송 어? 금방 해, 금방 응, 금방 운동하려고 신무장 아, 나 일괄선 때가 아까 큰일 날뻔 했네 고대무장도 넣을 뻔 했네 어우, 금방 아, 잘 안된다 예전의 쯔빈 아, 나간김에 그거 할걸 준빈씨 준빈씨 할걸 일이 이렇게만 볼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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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급공, 배급공, 특급, 오케이? 저기... 베드라지는 나눠야 돼. 너무 많아서. 동조. 동조. 저 특급으로 했어요 지금? 상급 아니야? 아... 다시 해야 돼? 특급이 제일 끝이야? 아 군국 있잖아 특급은 괜찮아 특급은 괜찮아 특급은 괜찮아 군국이 어려워 군국은 전법을 마음대로 못하거든 특급은 괜찮아 사람이 좀 없긴 한데 돌아가신 아버님께서는 강동의 호랑이라고 불리셨거늘 나는 이게 대체 무슨 꼴인가 원술의 사냥길을 살다가 끝나는 운명이란 말인가 선생님 그런식으로 자신을 책망하지 마십시오 주치 원술에게 병사를 빌려 거병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전국 옥세를 맡기고 병사를 빌린다라 자... 처음엔 싫어했는데 옥세를 주니까 병사를 내줬습니다 일이 잘 풀렸고 이제 나를 올가멜 것은 아무것도 없다 저기 오는 사람은? 쭈유! 쭈유와 손책이 만났죠 둘은 친구죠 누가 진짜 쥐인지 한번 붙어야겠는데요? 아 이 병관님 아 홈인형을 따로 뺄걸 그랬나? 어... 어... 정수 알려주고 있죠? 자 명령을 으으으으으zym 아 헷갈린다 여기가 색깔이 손책이 따로 나와서 살죠 원수라래 이제 스토리에서는 연이에서는 이제 유효도 잡아먹고 엄베코 잡아먹고 왕랑 잡아먹고 하면서 여기 다 먹죠 이제 손채기 자 이렇게 돼있고 일단 처음에 시작하면은 정사가 얼마 없기 때문에 여기도 별로 없네 내가 처음에 되게 어려운 데 있었네 인면을 먼저 해야되요 아 이거 사기인데 분사 아 종수를 데리고 쉬어야지 너무 사기인데 4장 아 이거 좋은데 기무중 애기 인사 인사없고 어 이것도 사기인데 쥬형 쥬형은 그냥 넣으면 되죠 코스트 하나밖에 안 먹으니까 와 이거 사기인데 와 이거 사기인데 이거 끝이에요 포상을 줘야 이제 제안 연회 이거 하죠 관직 아 관직은 지금 줄 필요가 없어요 월급을 많이 받아 먹어가지고 상인 상인 30원 어 30원이면 30... 뭐니면은 팔만 한데 분량 어 자 충성 하나 둘 셋 그럼 연애할 필요 없습니다 연애할 필요 없고 어 어 아 좋아 어 이 새와 얼굴을 어떤 분이 만들 때 바꿨어요 형제 설정이 안 됐어요 그거 왜냐면은 부모를 또 만들어가지고 부모를 똑같은 부모를 설정해야 되는데 부모 만들기 귀찮아가지고 안 만들었어 탐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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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환 탐색 탐색 이거 이거 그거 해야 되는데 군령 3점 이거 하나 내장을 해 아니 상인을 해서 하나 뚫자 사자 호민영 전략? 전략 매각? 전략 매각해. 처음에 기발해야 돼서. 매각하고 내정하고. 아, 모병 있네. 아, 모병 아니, 아니구나. 종수세화하고 끝. 딱 끝. 여기 달려가서 이거 하나 먹고. 한준. 여기는 좋다. 빈 땅에 많아서. 김영태군. 파고왕. 이경인데? 파고왕이 어디야? 여기로 간다고? 왜 이리로 가? 이거는 장사 땅이라 내가 먹으면 싸움 날 것 같고, 여기까지만 먹자. 아기. 목소리봐. 내정. 민재. 소상. 민재. 등용. 야, 반준 미쳤는데? 아, 나 힘들대. 여러 번 하는 게 낫지 않아? 위에 빈 도시는요. 아니, 빈 도시 먹는데, 나? 나눠지면 좀 힘들 것 같은데? 일단은 탐색을 다 해야되네? 이거부터 할게. 상업. 나는 농업을 하는 게 낫지. 그쵸? 나는 농업을 하는 게 낫고. 우주이는 다 똑같으니까 상업하는 게 낫고. 상업이 낫고. 상업이다. 듣고. 통색. 오케이. 멘사 시절이라 지력이 높아요. 여기까지만 먹고 여기는 먹자 봅시다. 그런 게 낫고. 점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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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봐봐 이경 파고왕 한명은 이경, 한명은 파고왕 파고를 어떻게 갈라는데? 이렇게 가? 근데 어떻게 갈라곤가 얘네 어 어 생성이벤트? 앗 날짜만 되면 이제 어 내가 킬 수 있고 안 킬 수도 있어 내가 똑똑한 종수를 쓰고 싶으면 그냥 써도 돼 어 어 어, 갓보기다 아, 일부러 수동은 아니고 그게 그렇게 됐어요 유표가 병사가 많으니까 여기 있어서 치고받고 하면 여기서 하는 게 낫겠지 이거, 얘네가 이거 먹으면 사람한테 먹어야지 어 어, 동작 없죠? 지네 어 어어 어어? 넌 추행으로 끊어야겠죠? 수행이 진짜 많다 수행이 진짜 많다 퉁소리 이중이가 제일 많으니까 흠 스파 올라올거란 말이지 세 Jaime 이중와 이중 닫기 도전 해봐 한 번 해봐 들어오면 대박이니까 지나가면 들어가고 출발 그리고 이거 없으면은 바로 들어가자 여기 아, 항구에도 인원 배치해야 되는데 맞아 아, 원술 이거 볼 수 있어요 원술 황제 이벤트 오늘은 중대한 얘기가 있어서 이를 불렀네 잡금의 천안은 큰 혼란에 빠져있네 4세 30의 명만 출신인 이 몸이 저희에 올라야 할 때가 아니겠는가 그래서 아무튼 차이가 된대 원술 황제 되구요 중이라고 선언함 Guys 선언했나나 랩 선언해 은 wł 은 tą 아 똑똑해가지고 아깝다 이세화가 하고 높은게 짱이야? 아 내가 하는게 안겼네 나는 노무비였죠 그리고 여기도 여기도 기무조 기무조 손님 기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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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나 해놓을걸? 하지마 시원서 남아가지고 할까 했는데 오케이 반준 들어오고 어? 만나겠는데? 아씨 만나면 안되는데? 이렇게 들어가서 어? 도망가 이게 통소리 높아야지 되더라구요 몰랐는데 근데 이제 무력은 일기토가 터지면은 장담을 못해서 일기토 터지면 그냥 꼬라 박잖아 죽을수도 있고 허가 와 이쁘지 이게? 하고와네 빠졌다가 되려나? 어? 허가 으 여 은 뭘 잘 어... 끝내셨어? 어 여보 시정 좋아 포상도 줘야지 뭐 없어? 백으로 들어갔나봐 아 출진시켜서 그런가? 아 사십 사 백이네? 어 어 아 나 죽는다 혼란 아씨 천명꾸라 박았네 왜케 안가요? 내가 안찍었나봐 어디야? 어디야? 아 여기로와? 아 아 네 여기까지가 얜 또 파고.. 도형.. 왜 파고왕 안 먹고 또 갔어 왜 그래 뭐.. 등에 형 되겠는데? 충성이 낮아서? 어? 아 좋아요 군량 주죠? 성량 왜 안가? 왜 안가는거야 왜 안가? 뭐야 이거? 먹어야 되는데 뭐 먹었네? 먹어야 되는데 입성 들어와 그냥 새로 나와 21을 그냥 버렸네 빠른거 뭐했어? 봉시 종수가 빨리 가서 잡아 UNCཁ 프떼 앗 추리다고 먹어봐 흠 흠 근처에 되겠는데요 그죠? 음..청소 아..올랐네 흠 흠 흠 흠 흠 흠 도시 퇴갑 아 이거.. 5천명 잡았어야 되는데 그치 흠 흠 흠 흠 흠 흠 흠 흠 흠 이렇게 가야지 시원시원하게 야무지게 가야지 사기 엄청 낮아가지고 그냥 패면 되잖아 사기 엄청 낮아가지고 흠 엄청 흠 4,5명이랑 퇴가가면 또 갈까봐 줬다 뭐야 왜 끊겼어 퍼져서 농업상화 미쳤어 농업상화 가로가 너 가지마 풍향이가 아씨 느린데 내가 가 아씨 구린데 뭐 없어 여기 아씨 아씨 구린데 아씨 구린데 아씨 구린데 아씨 구린데 가서 때리고 찍고 가고 아씨 구린데 아씨 구린데 들어가고 준비 언제야 9월 9월이면은 60 아니야 80까지 가야돼 여기도 지금 백상현 나라가 저랑 이제 친하게 지내려고 하니까 여기는 이제 초록만 막으면 되니까 이경까지 먹어버리죠 이게 땅이 색칠이 많이 될수록 수입이 많거든요 그래서 여기 우중이 우중이 그 토지 점령을 잘하는 침착맨이 가고 동정왕은 우중이가 가고 애기가 가고 또 병사 잡으면 좋으니까 돌아가고 돌아가고 뭐 지을 필요는 없겠지 뭐 지을 필요는 없겠지 야 금 많다 아 깨져 아 이거 이거 2000명까지 했으면 딱인데 일단 들어가 다음은 군형 사재개하고 응 응 이거? 밟고 오면 어차피 다시 밟어요 별로 의미가 없어 7000명 직박형이다 아 여기 건창도 먹었네 손씨네 여기까지 갔고 지금 이런 느낌이에요 돈 돈 돈 많아서 여기다가 진 지으면서 가면 좋은데 흠 흠 뭐야 따로 붙으면서 끊어주면서 아니 추행인데 왜 이렇게 안달아 흠 죽여 죽여 흠 흠 흠 흠 흠 흠 흠 흠 돌아올 때 흠 찍고 요구 흠 흠 흠 메뉴는 중 어? 19일 가볼까? 들어오면 완전 에이스인데 초 에이스인데 기무증 부대 쫓아가x2 물음 쫓아가 먹었고 오 아 이거 먹으면 포위 점령 된다고? 포위 점령 되면 되게 안좋아요 그냥 아예 색칠까지 다 뺏겨버려 반전을 넣자 됐고 공략이다 됐고 옆에 있을 때 잡으면 좋은데 7천명 8천명 아직은 안되죠 조금씩 이제 즐겨온 이득을 보면서 가면 되죠 아 누가 데려갔어 이미 어디가 아 물살 땜에 어 물살 땜에 어 부상 잡았다 야 이거 수입 좋죠 못잡았어 산화 없어졌네 타이밍 돌아가겠죠 7천명 우리는 8천명 우주에 오면 포상 한번 하고 야금야금 잘 먹네 병사 많다 1,100명 뭐하다 이렇게 병사 없어진거 2천명 들어와도 9천명이잖아 9천명 10천명 우주에 오면 천명 떠먹고 10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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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앗! 없어 다행이다 뒷교환이 그렇게 좋지가 않았네 어? 어? 세상 훈련 빼요? 돈 들어가니까? 이게 귀찮아 훈련 넣었다 뺐다 하는거 꼭 아 토지점용이 좋네 왜냐하면 어? 어? 자.. 자... 자.. 자.. 아.. 아 모병하는 사람 탐색하지 말라고? 그래야겠다 돈은 돈대로 나와 뭐지? 아~~좋다 하순에만 유비군 멸망했대 요포한테 잡혔나봐 맞네 숲에 있다가 잡혔네 이겸 하순에만 상순 지무중 어.. 어.. 또 안행이네 쉬d 어린이 좋으사 학위 그루 가 한글자막 by 한효정 동맹 아니야 친하게 지내자고 뭐 보내준거지 근데 여기가 이경을 먹으려고 오고있어요 보며 34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여기 지금 상순이니까 해도 되죠 그죠 하순만 안하면 되죠 당일 자, 출발! 소원 5 Q. Q. 빨리 가서 끊어야 돼. 빨리 가서 끊을 수 있을까? 못 끊을 것 같은데? 찍고 돌아갈 것 같은데? 아... 중순이니까 한 번 더 해보자고? 여기다 망.. 어.. 망로 하나 지을려고요 돈 많으니까 찍고 더 들어갈 수도 있으니까 어? 돌아가겠죠? 근데 누가 더 빠를까? 어? 저기 안 넘어갔죠? 안 넘어갔죠 음 중계? 공격 중계가 안 넘어갔죠? 하순이니까 하지 말고 넘어갈께요 어? 왜? 좋은데 그냥 가봐 84인데 그냥 가봐 지금 사람 자체가 없어요 끊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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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끊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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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만다 좀만다 오케이 끊었다 뒤졌다 근데 왜 내가 더 달아? 끊었는데 오케이 홀라 히트라 아 아 평사가 되겠구나 튀어 아 평사가 되겠구나 튀어 아 평사가 되겠구나 남집사는 뭐지? 남집사는 끊겨서 되는 것인지 진심으로 된다 탐색 상인이 없네 빠지고 그쵸? 나로 빠지고 이 건 도대체 이쁘던 그쵸? 가서 뒤졌다 풀렸다 근데 풀렸어 풀렸으면은 돌아가서 그거 하고 하고 찍고 이렇게 돌아가고 여기도 하나 뭐 만들어놓고 그중에 남을게요 여기 있으면 이 안에 있으면 아 끊기겠네 아 끊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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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끊겨 어 나 큰일나보다 또 실수할 것 같아 여기서 빠지면은 여기서 빠지면은 이 이 이게 안 끊겨 안 끊겨 이 이 이게 점령하면은 끊겨 아 그런데 끊기네 한줄만 가도 끊기네 한줄만 가도 끊기네 한줄만 가도 끊기네 한줄만 가도 풀란이야? 오일 어 이거 어때? 이게 더 빠르겠지? 이게 더 빠르겠지? 이게 더 빠르 거 아냐 공격가지 공격가지 정사가 좁은데 충순 참쇄 아 왔던 길로 가는게 보통 빨라? 요거 정말 실망 근데 여기로 하면 이쪽으로 가잖아 별일없고 별일없고 없고 아 끊겼다 한 턴은 된다고 하지 않았어? 아 씨 내가 죽었나? 어? 잡혔어요 우중 잡혔어 도영 호텔 죽여? 미쳤네 별 차이가 안나 사기가 이렇게 떨어졌는데 나랑 별 차이가 안나 왜 그런거야 어? 들게 없어 우중이 그거 가지고 하순 하순이면은 피어두죠 아 퇴각을 눌렀는데 퇴각이 안 돼요 퇴각이 안 돼요 퇴각이 안 돼요 자극을 안 종수 가자 이건 안되겠다 이거 종수를 해야돼 인면 관직 여기서 관직 내려줘 누구? 검무교위에 종수 좀 자꾸 딜교환을 그지같이 해요 그죠? 꼬라마가 흘려 7000명 도영아 구원해줘 내가 병사 제일 없어 의중이도 잡히고 이건 언제 먹었대? 이건 언제 먹었대? 아 6평가 먹은거구나 어 안온다 오네 오네 아 또 기다리라고 했네 내가 대기? 대기 대기 중순 올라오는데? 개양으로 퇴각 야 여기도 먹었어 언제 여기까지 가서 먹었대? 풍경으로 보건로를 못 끊는게 이렇게 오면은 나를 쫓아와가지고 못 끊을 것 같은데? 돌아가지 않을까? 돌아가지 않을까? 돌아가지 않을까? 돌아가네 돌아가지 않을까? 돌아가네 배성재군 온다 지금 침대 가고 건설해 여기다 하나 해 여기다 벽 하나 만들고 어? 벽 하나 만들고 여기다 만들어? 쭈르륵 만들고 이렇게 이렇게 만들고 모욕 이렇게 만들고 하자 어때? 어? 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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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싼데? 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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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딱이다. 여기 위치가 딱이야. 하순이니까 이거 바꾸자. 대표. 뭐하는거는거? 제 이름은요. 제 이름은요. 어? 됐어. 오케이. 여기로 가. 올라오면 끊어. 좋아. 요거 제대로 끊어내면은 따라오거든? 추행으로 하나 가. 만날까? 7일. 안만나겠지? 진짜 아니란데. 무릎. 들어가고. 만들고. 꺼내은. 잠시 뵙지. 상인이 또 안와나 요거 보죠 여기 뭐 짓고 짐베가 돌아가니까 돌아갔나 왕로 짓고 여기다 딱 이거 두르면은 못 올라가고 되게 피곤해지거든 수피라스 지나가기 힘들고 내가 좀 못해서 그렇지 꾸역꾸역 하면 깨긴 깨요 평사막 한 2만 3만 모아가죠 어? 완성 완성? 어? 도요 꼬라 박아 슬쩍 빠져 왜냐면 여기 지금 막로가 있어가지고 지나가기 힘들거든? 슬쩍 빠져 하순이구 하순이니 다 들어와있죠 오케이 안정적이고 이 막로가 압박이 있나? 이 천명을 못돌릴텐데 하순이니까 안 돌릴게요 탐색 어? 습득만 시키는건 괜찮나? 습.. 습득만 시키는건 어때? 습득만 시키는건 어때? 튼솔 지력 도발 고무 이거 해도 일하는걸로 쳐? 습득해도? 그러면은 반절로 줄어들어? 습득은 괜찮지? 그럼 하순은 이거 배우는거로 하자 습득 물욕 도준되어 습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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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ㅋㅋㅋㅋ 탐색 돌리면은 반절된 데메 개발 도시 담당관 도시 담당관 두명 빼고 그치? 아 나머지는 평소에 돌려줄본데요? 아 나머지는 평소에 돌려줄본데요? 구독 감사합니다 근데 탐색을 돌리면 또 돈이 들어오거든? 자 여기 어떻게 싸우나 볼게요 막론에다 꼬라박진 않을 것 같은데 좀 맞다가 갈 것 같은데 그치 이거 어떻게 들어 되게 쎄 그리고 이게 물에서 오는거라 꼬라박고 끝나 자 우리는 건설합시다 토성 토성까지 해줘요 토성을 여기 이렇게 발라 아 이것 때문에 자동이 안되서 도형 못잡아 이거 집에 갈거야 내 생각에 그러면은 배정랩 올리는게 좋아? 그러면은 탐색을 굳이 안땡기면 안하는게 낫겠네? 어? 우중이는 여기 살고있는거 같은데요? 아 포로다 그래도 93까지 떨어졌어 애기 풀려 풀여 풀어주겠지 뭐 냅둬은 풀어줘 등용 안되면 등용 안되면 등용 안되면 등용 안되면 어 여기 싸운다 남맨 도저 남만이 왜 여깄어? 남만이 왜 여깄어? 아 그냥 치안 낮아가지고 나오는가? 야 이거 되게 많은데? 야 이거 또 볼거리 이거 볼거리에요 도형을 볼까 이걸 볼까 이제 돌아가죠? 그죠? 다 치고 이거 치고 이거부터 하자 여기 어떻게 했어? 박터지게 싸우네 되게 셀텐데 보면은 공군이 800이지? 아 방어가셨군 여기 왜 이렇게 잘 싸우지? 나는 병사 되게 약한데? 특급이라 그런가? 특급이라 내게 약한거 같애 병사가 그치 혼란 걸려도 나 내 안혼란 걸린거랑 비슷해 나 거래를 하고싶은데 못하고 쓸데없이 안할게 어색 하나 이번엔 이거보소 야 여기다 계속와서 갈아 대는데? 이거 좋은데? 어 물리쳤어요 되게 세다 여기 하순 하도 할거 없죠? 하아 하아 마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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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이야 하이 5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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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00 5,000에 하시 하시가 좋나? 분전이 좋나? 이게 효과가 또 있어 얼마나 데미지가 있는지도 근데 내가 그걸 몰라 아 퇴각하면 나중에 이 자리 잡았죠? 이게 하나? 버틸 수 있어 2칸 아니 끊을 순 있어요 이걸로 가자 2칸 가는 거라 도형 달려? 도형 달려오면 뒤로 빼세요 이거 치료 이거 더 높죠? 낮죠? 공격하고 아 이거 잘 지켰다 쫓아냈다 도적들 돌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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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앗 앗 어디가 끊기나? 오 그때 나를 보네? 아 그래 나를 노렸었지 아 나 죽겠는데? 방어가 너무 좋아 왜 나대서 왜 나대서 그렇게 했을까? 숲으로 나와서 같이 싸울거야 괜히 끊겠다고 또 꼬라 또 갖다 버렸죠? 또치 에게 그러면 다가 도형 도형 뱅 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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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몇시야? 하수는 하지마 아 그럼 하수는 바꿔줌야겠네 총수 나가있으니까 오우 귀찮아 그 powered by 우 45 안죽어 나만죽어 어 나도 철벼 나도 철벼 태카이 그砵 됐다 금단 Po 보수를 누르니까? Oculus 끝났다 바꿔주자 21,000명 정도만 있으면 되거든? 단순히 하기엔 좀 아깝고 정치가 건설 쪽도야? 내가 해? 내가 제일 애중 뛰거든? 사실? 아니 난 스.. 넓어지지? 반준이 가 반준이 반준이 싸움도 잘하잖아 통솔 제일 높잖아 미쳤나 잠깐만 하객밖에 없구나 반준이 가고 총수 들어오면 내정 아 근데 종수가 똑똑해가지고 좀 아까운데 종수 그냥 그거 해 내가 이거 하는게 낫겠어 종수는 그냥 이거 하는게 낫겠어 똑똑해 너무 똑똑해가지고 또 정치랑은 또 다르지 정치는 또 떨어지잖아 그럼 이걸 해주는게 낫잖아 또 다르지 끈이 좋다 여기가 되겠어 여기가 잘 됐고 이거 하나 만들어주고 12,000 더럽게 안 다뤄어 잡아라 어? 잡았나? 아 안잡았어 부수고 끝나면 퇴각하자 오케이 토성은 반준이 지을꺼야 토성은 천명은 갈리죠? 오다가 갈리죠? 퇴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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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까지 어, 계속 잡아먹으면 이렇게 되니까 여기도 하나 놓고 잡아먹을까? 계속 유도해서 뚜, 투번커로 계속 그 옛날에 내가 그 지제천리 할 때 계속 그 트랩 넣어가지고 벌레잡이 트랩 해가지고 얘도 잘 봐야 돼 이거 약해지면 얘네가 먹으러 오거든? 먹으러 오면 뺏길 수도 있어 근데 지금 두 개 돌릴 여력은 안 돼 솔직히 그지? 왜냐면 나가 있으면 나가 있는 대로 또 못하거든? 이대로 가고 아이씨 아이씨 잡혔어? 잡혔네? 포박 됐네? 귀신같이 와가지고 딱 죽이, 죽여버렸어 날, 귀신같이 날라와서 무슨 관우가 어? 안량 먹다듯이 날라와서 나도 꽤 모았어요 어 아, 왔다 왔다 의중이 왔다 아닌데? 아, 잡혔다고? 아이씨 아이씨 이거 뭐야? 찍으면 이렇게 되잖아 아직도 안왔네? 한번 찾아보고 공중분을 시켜야되는데 이거? 공중분을 시켜야되는데 이거? 아아 아, 잡았다 잡았다, 석방 오케이 석방 막 다쳐가지고 석방 지옥에서 기원하고 지옥에서 기원하고 풀려났고 다 짓고 지금 보면 도형도 부상당했을걸? 봐봐 여기 지금 여기 에이스인데 두수 밑에끼 부상이죠 무려 아, 여기 싸움 잘하는 사람이 많구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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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 아 으 저거 여긴 지금 막 붓기 시작했어 여기 아 진엑스피스? 알겠어 이게 옛날에는 이거 아이스크림 가게라고 했는데 이거 있어야겠지 계속? 아이스크림 가게? 아 진엑속도도 바꿀수있어? 오 무릉! 오케이 진양 설마 진양 우리쪽이야? 아니잖아 진양 저기잖아 아 아 이건 영환이네? 아 근데 만만치 않은데? 에이스 3인방이 나가야겠네 50 60 56 50 60 50 50 52 50 50 51 50 52 53 54 혼자 나가는 게 낫겠죠? 8,000명 여기다 막루를 설치했어야 돼 막루만 설치했어도 비용도 엄청 적게 들잖아 막루를 왜 안 만든 거야? 이거 말고도 여기 300원밖에 토성보다 싸요 막루가 왜 안 만들었지? 이게 왜 토성이.. 아니 막루가 왜 싼 거였나? 800원 안 넣었나? 이거 끝나고 돌리죠 여기도 한 번 돌리고 아 정책 땜에? 아 그런가? 비용 땜에 근데 왜 석벽은 왜? 아니 그 토성은 왜 안 올라가? 아 풍요한 거 집어넣어야 된다 시정 딜교환이 너무 안 좋아 어 뒤쪽까지 좀 유지하지 보자 여기까지 우중이 안 오네 빨리 와 할 거 많아 어? 80 지금 사야되는데 안 오네 이거 어떡해요? 에이스도 버거운드 에이스도 버거운드 어 분전 터졌어 오케이 아 좋다 에이스 특히 터졌죠 유인 유인 오케이 이 앞에서 이 앞에서 같이 싸우고 도시하고 그렇지 머리 좋죠 무릉쪽으로 진군 이 앞에서 같이 싸우면 돼 오케이 좋아 침착하게 여기 있다가 그지? 침착하자 이쪽 살짝 진군 적 근접식 공격 진군 오케이 추격 허가 진군 살짝 뒤로 뺐다가 오면 들어가는 거야 오케이 다 지었지? 보수 자 야게 미쳤다 보수하고 망로도 하나 더 짓자 만져도 되고 도시 하순이라서 바꿔줘야돼 또 하..어떻게 그 다음 사람 얘야? 응? 아니 이거는 하지마 그냥 사기는 이세화가 한꺼번에 팍팍 올리는게 나아 자 여기 오면은 드루와 하고 같이 쏘면서 도시락 같이 쏘면서 싸워요 아 너무너무 아 너무 일찍갔어 살짝 들어가 전쟁이면 상인이 안와요 무시 추격 불가 증거 토성 이건 안해도 되겠지 하나 하나 어디 또 만들자 지금 이게 땅마다 지울 수 있는게 아까 11개 만들 수 있었거든 하나 둘 셋 넷 4개 만들었죠 이런데도 만들 수 있어 그럼 평상시에는 이거 빼도 되겠네 상중순에서 이거 빼도 되겠네요 이렇게 그럼 더 풀로 돌릴 수 있네 아 어차피 돈 안먹는데 어차피 놀잖아 지역 내정하면 이거 할 수 있잖아 어 왔다 왔다 의중이 왔다 모든 내정 정책 효과 발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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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행 있어가지고 되게 좋거든요 저치구 싸워cz구 싸우자 아 공격 됐다 아 해놔야 많이 들어와? 아 그래? 알았어 오케이 화살 같이 쏘면서 도발? 도발 걸리고 미쳤다 또 왔어 또 왔어 오케이 아이스크림 가게 부었어 야 이거 오기 힘들텐데 뭐야 벌써 나왔어? 벌써 나와? 아 이거 되게 좋은 거 있구나 투장 포위 효과에 영향을 받지 않아 슬슬슬 장사까지 보네 슬슬슬 장사까지 보네 우준이도 한 번 갔다 오고 응 안 되네 띵우고 치단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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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퇴가 캔 난다는게 까먹었다 이렇게 왔나 퇴가 보수하면 되고 최대한 안싸워야 돼 반중보대 그리고 하나 나가서 만들어 놓자 아이스크림 가게를 만들어 놔야 장사 먹을 때 그쵸? 좋잖아 정치 좋은 사람이 호민이 형이 막루 여기 오는 곳이잖아요 그지? 막루 하나 짓고 여기 하나 짓고 여기 하나 짓고 두 칸 벌리면 되거든 여기 하나 여기 두 개 두 개 지으면 되잖아 아니면 이렇게? 이렇게 짓고 막아버릴까? 이렇게 짓고 막아버릴까? 근데 일로도 넘어올 수 있겠네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 하나 여기는 먹어야 되거든? 그러면은 여기다 하나 놓고 여기다 하나 두개 놓자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둘러 속벽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리고 여기로 넘어가면 삭이 많이 떨어지거든? 그리고 원능을 먹어야 돼 AI 그 특성상 먹어야 돼 그럼 여기다 하나 하고 여기다 하나 하는 거야 그래서 여기를 하나 여.. 하나 이렇게 해서 석벽을 이렇게 둘렀어 위에서 오는 것도 하나 하면 좋은데 왜냐면 여기는 지킬 필요가 없거든? 마을이 없어서 여기 지키기가 되게 좋아요 여긴 이렇게 하고 하순 하순 포상 하순인데 이거 어떻게 해? 드롬 빨리 들어오면 돌아가긴 하겠지? 여기 이거 왜 오는 거야? 파구왕을 안 먹고 오 이해가 안 되네 왜 보수 안 해? 여기도 원래 유 유.. 유언이지? 유언이 먹었었는데 영안 먹었었는데 뺏었네? 막로로 교밀 당하면 포로 안돼 이거 다 만들어놓고 이거 만들어놓고 병사 이쪽으로 넣어서 슬슬슬 가서 먹죠 딴 데는 움직임이 없어 의용병 의용병 의용병은 치안 놓고 하면은 병사 업고 하면은 줘요 줘? 그냥? 자 연회 있긴 있는데 어차피 사천이에요 고생했을까 좀 거기 짚고 하나 짚고 두르고 위에서 오는거는 몰라 유표랑 동맹맺으면 좋은데 여기 딱 먹을때까지 뒤에 딱 아무것도 없는데 돈이 없네 아 평상시도 아니야? 험악하.. 험악할까봐 아 험악하네 불하네 험악하 험악하 험너던끼 험악하 험악하 갈까 campus 공격 개시, 사라짐 뭐야 이거 괜히 가가지고 병사만 상했네? 그죠? 이거 다 지은거야? 지은거야 안 지은거야? 지은거지? 여기다 나지는데 신측은 어, 유유랑 여기 또 싸우고 원수라고 여긴 어때? 뺏었다 뭐 했다 뭐 어땠다 이렇게 하는 것 같고 공룡 아 여기 박터지게 싸우고 있네요 야 공손찬 조언하고 장합하고 또 끊었네? 어떻게 끊었지? 포위 점령한건가? 병사는 없는데 공손찬하고 병사는 없는데 여기도 병사 없고 어떻게든 막음 북평 뺏겼지만 아무튼 뭐 요런느낌이구요 여기 선비족 이각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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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돌아다니고 있고 장로 그리고 여기는 형남사군 사군지 사군지 이렇게 되어있고 사군지 뭐야 이거 또? 중순이야? 아 중순이면 또 안되는데 모병에서 뺄까? 그냥? 계속 써야되는데 정수는 무릉에 꿇아 박을 것 같다고? 아니야 얘네는 어떻게 하냐면 이런거 먹어 기열받게 아 가지말자 나은 뭐해! 후기 내가 말해봐 내가 말해보는 하나님은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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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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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아.. 이거 어떻게 하면 되는데 근데 이게 똑같은 5천명이면 절대 안되고 만 명 있어야 되는데 여긴 담당이 또 없네 근데 지금 가기엔 진짜 힘들어 한 번 더 꼬라박하면 가자 한 번 더 꼬라박 지금 갈까? 볼게요 한 번 충차 입연건 있고 근데 충차는 또 사운드 못해 3천명 뺀다고 쳐 충차 3천명 있고 나머지 어린 김우중 이.. 김종수가 가야되거든 나머지는 이거 쓸모없는 거거든 아 안행 안행 어린 하나씩 이렇게 들어가야지 어 이세화 이렇게 하죠 안행 어린 충차 침.. 침통철로 가야지 정란? 정란으로 갈까? 왜냐면은 병사가 별로 없잖아 그래 침통풍으로 가야겠네 침통풍 아니다니다 철통풍 철통풍으로 가야겠네 침통풍 그러면은 돌아와야돼 얘 반중꺼까지 있어야되거든 그리고 2천명 막 이렇게 나오는 거는 이 망로가 혼자 막으니까 가고 망로 만들고 도적은 도적은 자 이거 거뜨리네 도적은 이빙 도적은 욕 2천명 팀 쓰롱 하나 둘 아까 저 넷개 여섯 개 일곱 개 여덟 개 아홉 개 열 개 열 개 열 개 길을 이렇게 막아버릴 수 있어 진군할 때? 진군할 때 부수고 가야지 이렇게 무릉이랑 가까운데 뭐하러 그렇게 방황하냐면 우리가 여기 병사를 다 빼서 갈건데 오면은 막루로 조그만 병력을 막아야돼 그럼 여기 하나 뚫고 이렇게? 아냐 이렇게 가 이게 맞는 것 같아 막루에 짓만 지어도 충분? 그러면 진을 지으면 이렇게 가야되는데 이렇게? 그럼 막루 기본으로 뚫리는데 그럼 진을 여기다 하면 막루가 안닿고 진을 하면은 안닿아 막루가 이게 두칸씩 띄워져야 돼 그거를 생각해서 그래서 그래서 토성을 깔아야된다는거야 내 말은 이렇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입막해 입막해 입막하고 얘는 잡아야될 것 같아요 계속 있으면 치안 떨어진다 보니까 정서가 후루룩 잡고 잡고 어? 숲에서 쌓을거면 그냥 이제 Schluss 그 obsessed 저기 저것이 공격 아 여기도 수.. 이거 산이야 산 이거 찍고 들어가고 망..대? 아 망..대는 응 망대는 안틀렸어 투석 때 말한거야? 투석 때 망대는 그.. 기술 개발 해야될걸? 6천명 빨라지죠 54..어우 잘 싸운다 장사가 확실히 산에서 좋네 잡고 짓고 돌아가고 안오고 습득 1 2 2 3 1 2 2 2 2 3 2 2 3 토벼 2개에 함정? 이렇게? 불함정? 불함정은 계속 충전해줘야 되는데 500원씩 구덩이도 500원인데 여기다 굳 이거 하면 쏘니까 좋긴 해 그럼 이거 토성 이렇게 맞고 토성 이렇게 맞고 여기다가 구덩이? 근데 이게 막는 걸 왜 싫어해? 돌아가면 좋은데 구덩이는 500원씩 들어간단 말이야 친구들도 붙으면 되지 이게 맞아 여기는 어차피 내가 못 먹어 이거 한동안 못 먹어 진짜로 여기는 장벽 세워놓고 하면 그런지 스킬 로제 퍽 붙잡아 붙잡아 계속 괴롭혀 똥꼬 찔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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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계 용격 똥꼬 칠러 도끼놀이 안오네 한번 더 갈아야지 좋은데 여기에 막루? 여기에 막루 쓸건 아닌가 이렇게 마사지 가자 진 아 추행으로 찍고 가고 찍고 해서 땡겨볼까? 어때 도겸 사망 근데 유비가 없어서 이벤트 아아 아 도겸쪽으로 갔어 유비가 아 유비가 죽은줄 알았는데 도겸쪽으로 가서 이어.. 이어감 아 왜 안들.. 안찍고가니? 아 진짜.. 기무증추행으로 갑시다 앞뒤직이라면 밝혀之後 Hope 날 찾아가 microbes 여기 반전 안 먹었네 어 미씨와 유씨 미씨와 혼인을 하는 이벤트가 있어요 후사를 생각하시는게 어떠신지요 소개한다는 사람이 바로 저입니다 아내로 맞이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혼인아 나는 장수 이벤트 있고 싶다 나도 여기도 박통 터지는데 갈께요 갈께요 어디로 가 아 이렇게 아 이렇게 가는거구나 이경을 이경이 원래 우리 땅은 아니야 아 나 이경 왜 갈라고 하는지 알겠다 얘네가 원래 이게 이 장사가 이경까지가 장사야 내가 하나 더 먹었어 물음 보다 하나를 더 먹었다고 조금 더 내가 크죠 땅이 계속 수복하려고 하는거야 지금 여기다 내가 내가 여기다 이거 짓고 어 늘어져 있는거지 여기도 여기도 우중이가 여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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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서 계속 치고 빠지고 치고 빠져서 여기도 유인해가지고 갈고 호민이 형 이거 다 지면 이제 병사 다 해가지고 기다리고 있다가 갈리면 바로 출발합시다 오케 가 호상 없죠 가 장사까지만 먹자 근데 여기 막아버리면 여기 이쪽으로 갈 때 힘들겠다 생각하니까 나 이렇게 갈 줄 알았는데 6천명 이거 들어가면 출발하자 지금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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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 하순까지만 하고 가자 하순까지만 하고 가자 약올리고 있어 관직 줘야돼 관직 줘야돼 어 왔다 왔다 12월 겨울 아주 매매하죠 요거까지 어때 이론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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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죠 이거 내꺼니까 더이상 안 늘어나고 먹고 파고왕 먹고 유표 자극 노노 이렇게 알았어 나 먹고 다시 돌아오기 여기 욕심부리지마 하나에 하나만 해 하나에 두개 하려다가 맨날 교환비 이상하게 가는거야 오케? 맞죠? 자 토성 토성했고 토성 더이상 할 필요없고 건설 토성 여기다가 여기다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됐어 됐어 여기는 하다말고 그리고 끝나면은 여긴 됐고 그냥 퇴각해 사우면 퇴각 이렇게 퇴각이고 이제 갑시다 이제 갑시다 상순이고 가자 됐어 병사 많고 중 아 그거 줘야지 단단히 주고 포상 주고 포상 주고 단단히 주고 관.. 관직 주고 김종수 통천 김정환 김정환 안줘도 되는데 삼천이라서 김정환 안줘도 돼 아 돈들어 이거 소인데? 됐다 어린 하아 홈인형 와야겠는데? 요 633 갈까? 몽골이잖아 이거는 내가 장난 이렇게 하자 어때 화씨 화씨너 오케이 퇴각 대갈? 근데 화씨 있으면 좋잖아 안쪽에 쏘니까 거점 대거점이니까 근데 대 이것도 대거점인가? 이건 대거점 아니잖아 투석? 투석은 안 되고 정란 오케이 정란 됐네요 정법 됐네 가자 크아 됐댐댐 동정왕으로 가죠 여기까진 가 6표 지나가? 6표 지나가지마 나에다 진까지 설치하고 가자 어 여기는 홈인형이 3000으로 막아 이쁘죠? 딱 이쁘지? 그리고 없는 동안에 없는 동안에 지역 도시 이거는 기무중이 해야겠다 기무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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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지역내정으로 다 돌려 미쳤다 됐다 애기가 하고 됐다 애기는 약올리기 약올리기 우리 가는 동안 약올리기 됐지? 고 아 근데 좀 많은데? 한 번 약올리면 한 2000 보낼거 같거든? 아 장사 주변거죠? 맞아 이거 이거 뚫어놓으면은 약해져 장사가 아 어 에스후 이러고 이러고 봐 치고 치고關자 올라가 났는데? 호민이 형 호민이 형 잠깐만 장사잖아 아 들어가 일단 들어가 잠깐만 이씨 죽을까? 아 나 안죽는다고 봅니다 무시무시 추격 불가 진양을 가겠지 봐봐 진양을 가 일단 들어가 호민이 형 들어가고 요정도는 뭐 토성은 요정도만 해도 막아 돌아오니까 요고 건설 아 19개 지을 수 있구나 여유있네 여기도 하나 짓자 들어갔다가 막고 여기다 하나 짓자 안되겠다 돈 많은데 돈 없네 토성 지느라 다 썼네 쌀은 충분해 먹고 빠지고 고 도착 티어 나올 때 됐는데 도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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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론 한 두개 바를까? 희유는 모르겠어요 치안 문제일거에요 근데 치안이 잘 안올라 왕론에? 왜 안오지? 안오면 바로 먹어주고 그럼 장사를, 장사가 지금 이 에너지를 보내주는거거든? 되게 약해져 희유는 용서가 안된다, 얘네는 이병관이 가서 또 막아야겠다 800명 있으니까 딱 가서, 응? 얘부터 공격 공격 적, 적, 것이요 추격 대기 공격 하고나서 막론 시작할게 800명 있으니까 여기, 뭐, 못 부셔 하고, 여기 이렇게 하고 올김이 안보이죠? 막으면 되죠 막론 두개 있으니까 여기 얼마 투자해서? 하나 둘 셋 넷 다쓰여쓰 일구 여덟 아홉 열 열 열하나 열한개 오천오백원 그래서, 육백원 빼면 4,900원 투자한거야 여기다 파구함 안먹으면 대참살 한다고요? 왜요? 아, 이거 끊으니까 유표가 끊으니까 맞네 이게 여기에 아무도 안 남으면은 넓, 넓혀져 근데 이쪽은 안 쓰잖아 지금 이, 이게 되게 안 늘어나고 있어 지금 담당이 없잖아 담당이 없어서 상관이 없는 것 같아 담당이 있으면은 이게 늘어났는데 담당이 없어 지금 여기다 진을 해도 되고 안 나오네? 안 나오네 안 나오네 중계 퇴각 아, 대기 공개 아, 근데 이거 이대로 싸우면 진짜 안 되는데 일단 뭐야 여기까지 뭐야 파구왕 먹어? 먹고와? 제일 빠르니까 먹고와? 안되는데 일단 있어 사기 없죠? 사기 떨어지니까 나 해줘야되겠다 이세화 이렇게 가야되는데 이렇게 가야되는데 이세화 이세화는 밖에 나가야 했는데 이세화는 상대가 이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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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 스 가 교란 좋죠? 교란 좋죠? 교란 안 좋죠? 안 좋은데 나쁘진 않죠? 뭐 엇갈려? 엇갈려서 다시 가? , , 이따 친하마 여기다 할까? 여기다 할까? 호위 점령하려면 내가 이거 하전 이런 거까지 먹어야 되는 거 아냐 내가? 근데 얘네가 도착하고 나서 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오케이 임상까지 먹고 지원을 못 받거든 지금? 뒤에 어그로 어그로 끌기 흐흫 들어갔다 빠지기 앞으로 전략적으로 하고 먹으면 됐다 그지? 고고 근데 그 너무 병력이 비슷해가지고 걱정이야 진이 있으면 좀 잘 싸우는데 14가 제일 잽는 것 같아 배성적은 오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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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쵸? 중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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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됐어 얘 안나와 여기에서 가야죠? 여기에서 가야죠 어? 진까지 만들었는데? 안와? 지금 이거 없으면 다음에 안나오죠? 홈인형 여기다 다 만들었어요 슬롯이 없으면 되죠? 여기다 하나 만들기? 아 특급은 후턴이야? 그럼 이게 모르는거잖아 그치? 내가 계속 이런거 봤는데 모르는거지 그치? 특급은 후턴이라 아 괜히 갔다가 튀어나오면 진짜 사망이거든 됐어? 오늘 여기까지 갈게요 하.. 진이 안되네 여기까지 아 장사 텐스 드릴게요 여기는 홈인형하고 저만 맞고있어요 히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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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이 왔네? 그럼 이거 줄어든다는거거든? 이거 먹어줘야 되거든? 진? 진? 진은 여기까지 밖에 안되잖아 근데 이 파고암은 여..여기까지 해서 이렇게 덮칠 수 있어요 이렇게 끊어져 yes 그리고 이 파고암은 몰이 구ieg gitu 권리ico 우리 파고암은 이럴을 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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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씁.. 못 나오네 아 이렇게 돌아가려고 하나? 어디로 간다? 어? 이게 막혀있어서 이렇게 갈라고 하나? 이게 호수로 갈라고 하나? 이쪽으로 갑자기 또 틀 수도 있잖아 근데 이.. 갈거면 일로 갔겠지? 그치? 길이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간다는거 이렇게 간다는거지? 그러면 끊어버리.. 그니까 일로 가고 안 와? 봐봐 이거 들어오잖아 쑤시고 들어오잖아 지금 봐봐 먹어야 되고 이런데로 가야돼 아 근데 진 이거 받으면서 하고 싶은데 이런데로 가고싶은데 이런데로 가고싶은데 이런데로 가고싶은데 아우 여기 뺏기고 뭐 뭐하고 여기 한 번 갈아버리면 여기도 병사 없죠? 의용병? 아 의용병 이벤트 더 앞에 진 설치가 안 돼요 이 앞에까지가 안 돼요 사기 오십니구 가볼께 왔다 왔다 아 붙어버렸다 조졌다 야씨 갑자기 팍 튀어나오면서 조저버리네 딜교환 나쁘지 않아 여기를 막아버리니까 이렇게 와버리네 가다가 사기 다 깎, 깎이겠는데 여기는? 돌아가 튀어 이게 내가 삼천명 보냈죠? 삼천명 튀어나올수록 맞고 아 이게 죽었네 제안? 아 제안! 제안하자 이승 사관이 없네 이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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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 특급 차관 있어요 옛날에 써봤어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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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될까? 절.. 이게 전술 터지면 좋.. 되는데 근데 이 세안은 빼고 되면 지금 가는게 낫지 확인 80부터 내가 마..마음대로 못해요 터져야 되네 안될거 같은데.. 방어가 부터 방어가 부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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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다 끊어주고 다시 돌아올라나? 이러다가 도시 돌아오는 경우가 있어 그지? 그니까 여기서 섣불리 이렇게 가면은 내가 또 끊기더라고 그냥 가지 말고 근데 이거 맞아? 근데 다 꼴..꼴 박으면 진짜 일련 늘어난다? 아닌거 같은데 두배? 두배로 돼? 내성 효원비가 아.. 진영 효원비가 아닌데? 안행은 왜 빼냐면 이게 광역으로 때려요 범위 안행은 다 때려 궁금해 감사합니다 안 될거 같지? 나 이거 안 될거 같거든? 아니 손해를 보고 먹는게 아니라 못 먹는다고 아니 통천이 붙어서 되는게 아닐까? 붙으면 그냥 공격을 세방향으로 당해서 죽어요 전법 터져도 천 달지 않겠어? 아니 손해를 볼 때 안 될거 같지? 염묵네 봐 뱅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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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끊겼고 반준 나름 세요 추격을 못해 소심해서 아 여기서 확 불이 붙으니까 확 주네 어 죽기 전에 잡았어 하나씩 가자 아 도형이 아팠네 뚜습 뚜습 안되고 안되고 전성빈씨 이거 우리한테 오는거 아니지 잠깐만잠깐만 만나겠다 아 좋아요 주자사 이게 주자사가 좋은게 아 주 목까지 가야돼 이렇게 만났네 장사쪽으로 진군 장사 한당 괴물이거든요 한당 우리 수준으로는 굉장히 괴물입니다 장사쪽으로 진군 아 안먹고 돌아갔네 또? 여기로 들어가 흠 흠 흠 콜란 걸렸으니까 좀 쏠까?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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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옳 살아만 오케 야 이거 사기야 아 늘어나게 여기 시정되어야지 잠진 크리빈 크리빈 잠시만요. 잠시만요. 제사는 왜요? 제사는 제사는 어 돈이 없네 이제 여기서도 올 수 있어 여기서 이제 여기 지금 약해가지고 쩝 가기 전에 이게 아마 끊길 거거든요 아 뒤에서 이게 뚜껑 잘 찌른다 뚜껑 잘 찌른다 또 한번에서 또 기절시키고 풍청을 태각 해야돼요? 아 훈련 풀려서? 잠깐만 어디로 가야되지? 찍고 올라오면 좀 걸리는디? 보급론 끊기로 계속 아씨 여기도 보급론 끊기로 가야되요 아니 이거 뭐 막을 수 있어 보급론 끊기로 가면 상인 흠 이거는 팔만 하거든요? 30이 좋은데 40이어도 팔만한데? 흠 조금 팔까요? 아 맞다 호민영 이거 태수 준다고 했죠? 호민영 태수 흠 숙전 선전 안 뺄게 안 뺄게 장사 안 뺄게 장사 안 뺄게 장사 안 찬편 붙고요 장사 안 뺄게 안 뺄게 안 뺄게 Cord 나 뺄게뺄게 Hat easy 장사 안 뺄게 when compris Actually 아이지 다시 달려anche 사시 Когда요 오케 됐고 아! 등, 등용 안했다 등용 끊었다 뭐 걸렸나보다 개략 가지고 请交给我吧 即刻出封 조화! 됐어. 어? 조화! 모병이 없어. 여기는! 어... 추행으로 막으면 돼요. 통찰나와서. 다 돼, 다 돼. 조화! 어차피 안 되니까. 다 튼. 아, 망로작업. 망로작업. 득. 공. 유서억. 멀리 공. 이따. Incorporating 타이밍. 흐어엉 근데 왜 일로 안 오고 왜 일로 가? 이렇게 안 오고 왜 이렇게 가? 임상을 먹고 갈라고 그런건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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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집에 가버렸네? 뭐 알아서 하겠죠?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이거 텐수는 어떻게 해요? 음 텐수가 안되는데 자동이야? 호민이 형 자동으로 해가지고 안돼요 아 관직? 호민이 형은 관직 줄 수가 없는데 지금 빠듯해가지고 어 음 음 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 만났다. 만나면 안되는데. 아 진땜에 살았다. 진땜에 살았다. 들어가, 옆에서 때리지 말고. 남루가 안되면. 대박. 3, 5, 2, 3, 2, 3, 2, 3, 3, 2, 3, 3, 2, 3, 2, 요정돈 팔아 요정돈 팔아 아 요정돈 괜찮아 왔다갔다갔다갔다 할거라 쟤야 한개 들어오면 짱인데 한개 한번 해봐 개..개 에이스지 끊겼는데 슬슬 해야될거 같아요 오 좋다 아 근데 귀한 도형이 일로왔네? 도형.. 일로 오면 안되는데 도형이일이 도형이일에 엄벅이일에 진영 먹고 막는아 진짜 여기다 짓고 벽을 칠까? 버틸 수 있을 것 같죠? 탐색 안떠지 탐색 안떠지 들어가야돼 들어가고 이거 끊을 수도 있겠는데? 어이씨 누르는거 들어가볼게 오오오오오오오오오 오오오오오오올로 가면 안돼? 탐색 안떠지 아 올라오면 분명히 붙는데? 로그오만 더 탐색 안떠지 탈색 안떠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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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제 들어가? 요중이는? 여기까지 가는거지 뭐 초상 가고 이렇게 끊고 됐고 짓고 됐다 깔끔하다 인재 등용 오케이 오케이 뚜스 야 이제 사람 많다 계속해 잘 안올라가는데요 명품 다음에 명품 쓰여야 하자 저 요기 맞고 요기 막으면 장사 가죠 그리고 여기 지금 여기 다 끊기면은 계양도 없어 그럼 여기 영릉하고 계양 먹으면 4개 형남지 통일이죠 안 붙게 빨리 빨리 먼저 먼저 가 먼저 가 붙지마 붙지마 붙으면 끝나 붙으면 끝나 붙으면 끝나 붙으면 끝나 아 안되네 오 붙으면 끝나 그래 와 큰일났났다 달라두는거 봐 눌려고 다 안 오신다고 하네 아 그리고 여기 여기 찍으면 안 돼 여기를 여기 찍고 가요 심리중부대 그치 연구로 에피소드 킬비 여기는 못 오니까 출진해 누가 여기서 하.. 안은.. 안은 괜찮나? 뚜숲 뚜숲 같다 뚜숲 있는가? 아니다 뚜숲은 보자라 같이감이득 그쵸 끊어주고 끊어주고 아 이것때문에 그런거죠 섭취하려고 30 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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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없지 나 있는데 섭취 아 이동중이라서 멋지나 보다 됐죠? 오 오 안돼 내려오면 안돼 어디가 아 환경하고 앞으로가 앞으로가 아 수리 수리 오케이 살렸어 이거 살렸어 아 만났다 좀 크게 돌고 욕심부렸네 공군 1100 아 공격을 했구나 아 한당이 저들이야 아 저 돌이 좋게 먹혔네 그러면 잡히진 않았죠 상인 어 미쳤다 잔뜩 사 잔뜩 사 얜 또 뭐야 왜 또 나왔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이거 빼? 싸우면 안되거든? 진까지 주고 첨룡하고 빼면 뭐해? 아, 나를 밟고? 이렇게! 꾸역꾸역! 어차피 여기 끊겨도 여기 있고 이렇게 하니까 근데 의미 없어 왜냐면 이게 지금 수치가 훨씬 세 새로 뽑아가지고 돌아갈 수 밖에 없어 새로 뽑아가지고 돌아갈 수 밖에 없어 어때 이거? 좀 아까운데? 금 아까운데? 이거 어떻게 해야되냐면 쉽게 가야돼 한번만 해보고 안되면은 살수 있을지 모르는데 돌아가 봐야죠 건창까지는 내가 먹어야되는거 아냐? 이거 진짜 애매하다 장사가 진짜 애매해 이거 한번 뒤져보자 진짜 뭔가 애매해 여기도 지금 많이 해가지고 없을 것 같고 여기도 한번 막으면 없을 것 같거든? 막음 손책 막으면서 통일하면 되죠 통일하면 되죠 안되네 안되네 상대가 안되네 어 끊었다 끊어도 공군이 800이에요 끊어도 공군이 800이에요 근데 혼란이 있을 때 때려야 하잖아 보내기에는 너무.. 없네 아니 혼란이면 내 병사가 안 갈리잖아 근데 지금 싸우는 게 나올 것 같은데 아니면 파구왕까지 그럼 이렇게 하자 계속 떨어지게.. 파구왕까지 가면은 가다가 계속 될 것 같아 됐어 오케이 하자 오케이 아마 퇴각 할 거예요 이거는 퇴각 연결해주러 가나 보다 이거 먹으러 가는 거죠 하아 하아 어설프게 이거 올라갔다가 죽었네 어설프게 이거 올라갔다가 죽었네 퇴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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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장사 있어야 돼, 장사 있어야 돼. 끊기진 않겠지? 이렇게 지내주죠. 사기요? 아, 떨어지고 있어, 떨어지고 있어. 됐고, 이거 먹었으니까 올리고. 아, 이게 헷갈린다, 그치? 삼, 만삼천명 왔네요. 어, 이거 하면은 뚫린다. 낙석 뚫리는데. 펠슨. 펠슨. 이거 뚫대로 가볼게요. 야, 이거 다시 먹고 막 왔다갔다 하네, 그냥. 어, 개복원님 왔다. 가는 거 봐, 그냥. 사기 지금 없는데 그냥 막, 그냥 가. 다. 다 왜, 왜 저래? 보급이 끊겼는데 왜 다, 왜, 왜, 왜 저래? 그래. 여기 닿으면은 될 거라고 생각하나? 임상이 늘어나면서 닿는다? 아, 두 칸은 늘어나야 되는데, 두 칸은. 아. 여름은 있어. 뭐지? 하루 종아저인. 이제는 여전히 다가가. 니가 그치고? 제이. 뭐지? 주인공을 찾아들이고? 이 Genial은 한 사람? 그치고 있는 거라? chat이웨물이. 그치고 있는 거였을ation? 진로와 충 사이의 망루 필요 없을 것 같고 요거만 망원대요 인상만 아 이거 지금 부서지면 안되는데 귀엽고 부시는거 똑같애 아니 지금 다른게 똑같잖아 지금 봐봐 다른게 똑같애 보급이 끊겼는데 연결되겠다 연결되겠다 이거 연결되면 이거 안죽는데 연결돼 아 이게 타 빨리 죽어.. 죽어가지고 내가 여기 합류를 해야되는데 합류도 못하고 있잖아, 지금 근데 이게 연결되면 사기가 더 이상 안 떨어져 이게 늘어날 거야, 이제 임상에서 또 오네? 여기서는 한 명 보내야겠다 출발 기다리고 이따 들어가 다시 맞겠죠? 맞겠죠? 어린이지만? 450. 450. 근데 전법 터지면? 아니 안떨어져 사기 봐봐 봐봐 아직 안이어졌어 미쳤어 이거 봐봐 미쳤나봐 아 그만와 막을 수 있어 막을 수 있어 다 나한테 맞고라고 하고 사실상 1대3 한거 거든요 나 이렇게 3명으로 한거거든 동생마 동생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지금이라도 되나? 와 이거 살아나온가봐. 여기도 하나 진 지워야 되는데. 지금 정사가 없어요. 천, 천이 돼야지 갈 수 있어. 80도 좋은데. 이 정도면 살만한데? 조금만 살까? 고맙습니다. 지금 여기로 일 안하는 사람 보내야 돼. 이거. 이거. 편히 말해주세요. 정사님. 조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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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달은 필요없는데 인반이 필요한데 조달 공용땡이다 네.. 왜 나한테 오지? 살만한가? 원수라고 박터지게 싸우네 그래도 손책 주우가 위에 있어서 다행인거야 왕남 왕남 안해도 되겠지? 해야될까? 더 가까운데? 전멸이 될 것 같애 철벽 이쪽으로 뭐야 갑자기 아 나한테 오네? 뭔데 얘 정란인데? 나한테 와 오면 좋지 정란인데? 나한테 와 오면 좋지 정란 이렇게 가요? 이렇게? 잘 살펴보고 정란 4칸 남았는데 여기는 담당이 없잖아 지금 그치? 담당을 보내야돼 한 개 정란의 두.. 두 개밖에 없어 오오 도망가 오오 도망가 오오 도망가 오케오케 두습쪽으로 갔죠? 끊기 좋죠? 끊고 싸워주지마 싸워주지마 팍 늘어나거든 여기도 팍 늘어나 아니다 돌아가 괜찮고 괜찮고 담당 괜찮고 그죠? 한동 안올거고 모병하고 있고 괜찮고 막로 가면서 고치면 되고 괜찮고 괜찮고 다 괜찮고 도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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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가 누구야 가화 두스 계략하려면 주목이 돼야돼 더럽게 쳐지면 저녁 아 탈출했다 아 굿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10월 좋아 요거 요거 체크해야돼 약간 돌아가 이렇게 가 수송우 규성 지금 나는 그거죠 투팩이죠 원팩이죠 성장차이 있죠 딱 이만큼이죠 수입 얘는 이만큼이죠 탈출해버려가지고 어떡하지 무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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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가 자주 싸우니까 보내야돼 도형을 보내야돼 도형을 보내야돼 진을 짓네 여유있네 여유잠 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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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도 호출 함량 올 수 있거든요 이게 왜 떨어졌지? 끊어주고 뒤에 끊어주고 혼란 걸어주고 뭐까지? 되게 느리네 다 만들겠다 너 찾아봐라? 제 이름은?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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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ㄹ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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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여기도 그냥 볼게요 막았죠? ㄹ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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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이 있어서 그런가? ㄹ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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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ㄹ ㄹ ㄹ ㄹ 도착했고 됐고 여기는 됐고 됐고 헤이 마구 넷 다섯 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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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잡아서 포로 거래해가지고 해도 좋은데 잡았다 아닌가? 잡았다는게 안나왔거든? 없네 됐어 아 맞아 옛날에 이렇게 봤던거 같애 이걸로 시세 56시 시세 56시 조건이 주소서 자세 56시 인지 이거 이거 어린으로 부시는 게 좋죠 이게.. 파성이.. 아닌가? 이거 잘 부시네? 여기도 수입 늘어나면은 여기도 됐고 요거 한번 확인하고 016 들어가고 하고 뭐하고 하순 하순 다 좀 쉬어주고 돈없고 돈있고 돈없고 그럼 어차피 모병 안되고 안되고 유퓨랑 사이 안좋아요 무릉에 이농완자가있대 만준 음 세력정보 세력정보 포박없네요 휴니님 세력정보 왕랑 여ού την 좋은데고 육편은 여유가 없나봐 위에는 어떻게 됐어 여기 공손차라고 조운이 좋아가지고 버틸거야 아마 박터지네 여포 조만간이죠? 여포 간거 같죠? 아 근데 또 끊겼네? 끊어줬네? 여기 유비 여기 지금 막 똥꼽쇼할 때 위에는 지금 요런 느낌이고 원술은 요런느낌 손측은 나한테 집중하지말지 나한테 갈리면 너 먹힌다 다른 애한테 왕랑이 생각보다 새를 넓히고 있어요 아래로 해가지고 여기는 이제 우리 여기는 그냥 넘어갈게요 아 시세 사실 하나 더 진짜 잡았어 잡았어 뚜사 어 좋네 이거 뭐 건축은 뭐 따로 없죠? 능력치가 막물을 여기다 여기다가 아 아 아 두숨 모집했다고? 아 그러네? 아 교른도 있고 아 아 아 그럼 추행으로 지으면 되잖아. 그죠? 어떻게 지을까? 여기다 짓고? 여기다 짓고? 아니면 나 옆에다가 짓고? 아 여기다가? 파구왕에다 짓고 여기 옆에다 짓까? 여기? 왜냐면 이거 부술려면은 배타고 부숴야 되거든. 근데 여기다 지으면 좋은게 이거 부시는 동안 돌아서 끊을 수가 있어. 철쇠 철쇠가 보는게 있었는데 까먹었다. 철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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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정군이 남중있죠 마르까지 다 먹었네 40 이면은 좀 팔아도 될거같은데 팔고 남자 집사2장 남자 집사2장 남자 집사2장 하나 더 만들까? 남자 집사2장 남자 집사2장 신 하나 해놓는거 나쁘지 않아요? 여기다가 아니면은 숲지잖아 여기다 그거 하나 해놓고 막러를 하나 해놓고 여기다가 석.. 토.. 토벽 하나 토성하나 진? 방호성성 막러랑 진.. 형이 날 뻔했을때 진? 나 앞쪽에 하는거? 이거.. 이게 나 앞쪽에 한다는거는 전면전으로 싸워서 이득교환한다는거고 나는 여기서 해서 끝낸다는건데 이건 나중에 주고 나중에 빼.. 다시 회수하는게 제일 좋아 끝나면은 될거다 보스 장사 오른쪽에 오른쪽에는 올라오면 진짜 한세월이거든요 이게 오는동안에도 삭이 떨어져요 요렇게 오는거랑 요렇게 오는거랑은 좀 달라 여기는 진짜 오래걸려 무릉에 걸물이 있대 닥.. 거북히 못찾아 쟤갈양이벤트인가? 아니.. 형도하고.. 형도형은 이미 나왔어요 과일이랑 중ız 는 중 abund정 중 현장 중 광장 저희는 chair 배신자 12000명 13000명 나는 17,000 이거야 썩걸물이? 없는거보다 나 지금 필요해 필요해 배신자 필요해 배신자 필요해 그치야 어 옆에 되네 진앞에 막루 지으려면 뒤로 가야돼 막루 지으려면 뒤로 가야돼 진앞에다가 한 벽 하나 치자 막루가 안돼 진이나 막루는 두칸 건너 떼야돼 그치 요거 전략적으로 잘 써먹었고 요걸로 먹은거거든 장사를 여기에도 요 앞에다가 이거 하나 설치해놓으면은 계속 옥거같지 않아? 설치해놓으면 오고 끊고 오면 끊고 오면 끊고 오면 끊고 근데 오면 끊고가 자리가 좀 안좋고 여기도 별로 안좋네 우리 땅에다 놔야지 오면 끊고가 되는데 장사는 요걸로 색칠하기 왕신보는 저게 잘 안되나요? 저거에요 네 네 나 나 왕싱 아니... 여기가 좋은것같아 Ladone magnificent 여기 돈 많다 여긴 군맹이 맞다 여긴 진짜 방어하기가 좋아가지고 여기여기 먹고 여긴 안 지켜도 되잖아 사실상 이렇게 안오니까 병사를 일단은 그냥 가야죠 사실은 내밀둬야죠 오는거 올 때 갈고 타이밍 봐야죠 이쪽이 이제 병사가 많아지면 오거든요 그때가 타이밍이지 내가 타이밍을 잡는게 아닌 것 같더라고 또 나왔다 우영병 이벤트 이거 없으면 못 깨죠? 우영병 이벤트 잠잠하죠? 잠잠해 아까는 막 2천명 3천명 있어가지고 좀 어? 막 들어왔는데 이제 한 8천명 되니까 좀 힘들지? 모래집사 중요하자 미 increase род이 우리한테 하사했고 그냥 마주사용으로 덩긋한의 이케 저게 하사용으로 내일 yoga가 하사용으로 흡ощ Asian 하사용으로 하사용으로 5 으 개양 암라인 까지 먹고 여기다 진짜 증양이 먹기가 좋은데 끊기가 힘들어 아까 여기서 긁은거는 우리가 많이 차지하고 이쪽도 안차지하고 이쪽도 안차지해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이쪽이 올 때 끊었는데 우리쪽 땅에다 지었는데 여기는 남의 땅에다 하면 끊기가 어려워 남의 땅에다 하면 끊어지고 거짓말은 조금 좋아요 마지막으로 Marg desp Jobs 두 문장 찌그리구 차가운 동생들 데뷔지 아 그건 거짓말이다 와우 돈이 없어 거래도 안돼 이따! 이따! 상인이 오면 좋은데? 상인이 오면은 한 번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아 놓쳤네 뭐 하는데? 아 도저 이따 어디 갈지를 생각해야 될 것 같고 군령은 있어 산길 평지 석지 저산 과도 산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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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증양 먹고 여기서 막 지으면서 계속 유도 해 가지고 싸우는게 맞는 것 같거든요 여기다가 근데 이거는 뒤에 보급로를 못 끊고 제대로 붙어야 돼 터렛을 여기는 어차피 그걸 못 짓잖아 터렛을 터렛을 그러면은 여기서도 한 명 보내야 되고 여기서도 두 명 보내야 되는데 여기는 한 삼천명으로 막아야 된다는 얘기거든 가야되고 가야되고 추우처 ... ... ... ... ... 관식줄 ... ... ing 잔여 명사 천명 2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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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0만 있으면 돼. 막아. 2,000만 있으면 돼. 이렇게 가야 돼. 아! 여기가 좀 떨어지네. 손책이 계속 와가지고 이쪽으로 뺐던 것 같아요. 뚜숲이 일로 와야 될 듯? 뚜숲은 장사에서 방원이라 뚜숲은 오지 말고 뚜숲은 수비용이고 방원, 추행, 충청 종수가 있어야겠는데? 이렇게 와야겠는데? 정수만. 정수만. 뚜숲을 정수는 나중에 출발하고 반준 맞아요? 반준? 반준 맞아? 2대 못해 vo.. 공식 학익이 공성이 별로 안좋아 차라리 공지가 나올수있어 안행으로 근데.. 통소리 너무 낮은데? 쓰읍 아니면은 어린 우준이도 통소리 낮네 어, 어린은 통소리 낮네? 어린이 종 수 어? 집사2장 집사2장 어떻게 가야 되냐 집사2장 일단 가 집사2장 양쪽에서 오는거는 이천으로 마, 막으면 돼요 보금룩 끊기로 가면 돼 집사2장 침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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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쪽으로 갔지 침뱀 이제 물음 침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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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 값이면.. 같은 값이면 허.. 한계가 낫지? 지력이 높잖아. 이상한 짓 안 할 거 아니야. 3,000.. 뭐야 여기. 아 여기서 출발해야 돼. 어? 근데 왜 출발이 안 돼? 아 됐구나. 하지만 나는 흉차특기가 있음. 4,000으로 갑니다. 4,000으로 갑니다. 이거만 천, 12,000. 그치? 이거만 12,000. 맞아요. 충천은 전투 성능이 없다시피요. 그래서 짐베를 소환했어요. 짐베 이세바루. 짐베 이세바루. 요걸로 막아. 1,700으로 막아요. 여긴. 오케이. 증양 임증해서 만나서 여기다가 갱판 해. 됐다. 지금 몇 명이야 그러면. 15,000. 22,000. 질 수도 있어요. 왜냐. 저쪽이 스탯이 더 좋아서. 뭐 이거는 지금까지 있었던. 지금까지 있었던. 그. 후방 끊고를 안 하기 때문에. 추행. 천원짜리. 아니. 천. 천 명짜리. 데려가는 게 좋은데. 임증 갈 때 조심 안해도 돼. 어차피 이렇게 해서. 아 그러네. 조심해야겠네. 여기 잠깐만. 알아서 이렇게 안. 그러네. 추행으로 하나 먹어야 되네. 시. 추행이 없어. 흐으으으으오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wyjak호호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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이콘다. reducing sci. 3 ×2 추행은 기무적이지. 앙지로 3꽃콩한 residua 해낼 pare axis while at the Rakilt. 2так at the Kamiinko. 못 escuch Casting Gatano Swahowa, 트итесь. fringe方 havia bem Corporate sbs Are long journeys. や clears players monoholu호호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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보축 ㅋㅋ 아..쏘..놀렸네 저거 아직 반응 없어요? 일단 진을 하나 만들었어요 찾으세요 쪼까 쪼까 도형 일으켜가면? 이거 임직 먹어서 괜찮은데 앗 이리로 가네? 오호 오호 안일하다 사기가 떨어졌구나 아 온다 온다 이거 밖에서 갈아야되거든요 어깨쥐 저거지? 알겠지? 저거지? 흐.. 암기장 controll 정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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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도영 스... od영 정렬 정렬 도영 좀 느린 수준이 아니구요 30% 확률로 이거 진정 못 시키면 조져요 어! 좋아 2만이면 되잖아 뱁뱀成功 뱁뱀 뱁뱀 세븐 Hit Assistant 쿽쿽 쿽 쿤 봐봐 실패잖아 조졌는데.. ..어떠하지? 증 발하는데..? 쌀을 사버렸다 spit 어! 빠르네? 어어어어어?? 아이 것도 조졌다 아니 됐다고 아 약간 꽝 대 꽝으로 붙으면 안 되는데 어어어어어어어어억 아 안돼안대 나 왜랬다 야 아니랬다 살릴수있나요? 살릴수있나요? 일단 퇴각해 근데 의중이 안와도 30일이거든? 아 여기 왔다갔다가 30일이거든요 15일? 그전엔 풀릴 것 같애 이렇게 해서 이건 안되죠? 지금 상태가 꽝으로 하면은 무조건 져 아니 미.. 추격 깨져만 미치는데? 그러면은 백업가 백업가 뒤에 봐줘 끝까지 오면 여기서 잘라 12일 총수 총수가 쓰.. 잘 싸우죠? 잘 싸우죠? 이거 이거는 좋아? 여기서 이거 형대형 잡으면 분위기 이상이죠? 호걸.. 호걸있네? 삼 모질하고 호걸있네? 호걸있면 못이뎌? 오오오? 오오? 조금만 조금만! 오케이 이겼어 사기 떨어짐 사기 훅 떨어졌죠? 근데 이병건 침땅이 다 갈리는데 대가 종식 끈 끼겄다 이거 어떡하냐 유혹 유혹 들어가 정수 전멸될거 같아요? 그럼 내가 4천명? 4천명에 종수 8천명? 12천명 갈렸네? 아 종수 7천명 7천명 11천명 갈렸네? 5천명 룰라 또 걸어? 아 자신 없는데 유튜브 중 어 잡혔다! 종수 잡혔다! 종수 잡히면 안되는데? 감나무 감나무 봐야되는데? 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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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천 퇴가 퇴가 선방했어 선방했어 아니 이게 여기로 우리가 올 때 쯤에 똑같이 도착한단 말이야? 그럼 꽝 대 꽝이면 안돼 그럼 여기를 못 먹어 사실상 그럼 언제 먹음? 그니까 압도적으로 강해야돼 압도적으로 이번에 뭐 조진건 어쩔수 없고 최대한 살려가지고 버텨야죠 이거는 한 1년 추가 이번 실패한거 1년 추가 어 어 와? 들어와 나도 7천명 갈면 나쁘지 않죠 계속 와? 그럼 나도 나쁘지 않아 너도 갈고 나도 갈아? 그럼 여기서 나가가지고 이거 이거 하면 되죠 이러면 나쁘지 않아 살짝 나와서 빠졌어야 됐다 살짝 나와서 빠질거야 살짝 나왔다 오면 바로 추행같은걸로 살짝 이거 이거 이플레이를 했어야 돼 맞네 하지만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집에 가야되기 때문에 아니 충분히 막을 수 있어 충분히 막을 수 있어 3년 했네요 3년 3년 하니까 종수 감나무 이벤트가 감나무 이벤트가 좀 이른 느낌도 있고 근데 원술이나 뭐 손책 이벤트 보면은 감나무 이벤트도 내 세력이 없어도 할 수 있지 않나? 볼 수 있지 않나? 그니까 포로에서 설득돼가지고 다른 편 되면 그쵸? 다른 편 돼도 되잖아 그치? 관목상대 그 이벤트도 남의 편 있을 때도 되잖아 그쵸? 포로 있을 땐 안 돼 포로 있을 때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감사드리고 고맙고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 계세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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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